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방송을 끄고 세팅하는게 더 빠를 것 같아서 좀 끄고 왔구요 닥터고블린과 여러군데 의뢰를 해가지고 고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웃긴게 이틀동안 부팅 전원종료 부팅 전원종료를 했는데 재부팅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래서 재부팅했다니돼요 야호스님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게 건든게 없는데 안되고 건든게 없는데 돼요 아 이게 닥터고블린이 아닌가 저는 아무튼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또 늦어졌는데 늦어진데 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자 바로 야무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궁금한게 있어요 그냥 뭐 이거 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밥 식는거에 왜이렇게 민감해요 식은 밥 먹으면 안돼 식은 밥도 맛있는데 식은 밥도 맛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거야 궁금해서 자 후원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아이고 따뜻할 때 먹는게 더 맛있겠죠? 이.. 이.. 내가 거의 그냥.. 이.. 횡단보도 걸.. 걸어가고 있는데 위험해! 이런 느낌으로 빨리 밥 먹어! 식겠어! 밥부터 먹어! 김우야님 후원 감사합니다. 이.. 이러다가 돈까스가 식어서 사망하겠어! 갓소라님 16개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독특한 메뉴인데 이수자님이 채팅으로 이 메뉴에 대해서는 좀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자님 소개 부탁해요. 제육돈가스 제육돈가스 끝이요? 조금 더 부탁해요 어휴.. 나 딱.. 나 쓸 때 제육 앤 돈까스 할 때 딱 느꼈어. 나 다 바로 보여. 실실 쪼개면서 치고 있는 거 다 보여. 딱 그러니까 바로 쪼개고 있네. 아 뜨거워. 아 의도가 너무 불순해. 뭐 이러고 있어. 뭐.. 뭐.. 이게 굉장히 신기한 메뉴라고 했는데 제육의 논까스가 뭐가 신기하다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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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내가 지금 을질 당하고 있는데. 자..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게 갑질로 보이지? 어떻게 그게 갑질로 보이지? 어떻게 그게 갑질로 보이지? 후원 감사합니다. 소세지가 되게.. 소세지 맛이네요. 돈까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갑질맞네요. 죄송합니다. 그 영상이 내가 지금 생각났는데 차돌짬뽕 면 물기 없이 빼오라고 물.. 물기 나오기만 해봐. 아 맞네요. 죄송합니다. 깨져야되는건 제 대가리였구요.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냐. 아 평소에 제가 을질 당하는게 너무 많아서 욱했어요. 그것만 보면 맞아요. 갑질 맞아요. 미호나님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을질신가? 있지. 사실 내용 ..도 없는데 블랙기업이라고 어? 블랙.. 뭐지? 블랙케이크와 블랙기업 뭐 해가지고 편집 그렇게 을질하지?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편집으로 프레임 씌웠죠? 블랙기업이라고 하지말라니까 그레이 기업이라고 했죠? 뱁 뱁 뱁 뱁 뱁 뱁 내가 얼마나 저... 저 아저씨 눈치를 얼마나 보는 줄 알아? 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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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내가 안 끓인다고 했는데 우겨가지고 계속 끓이더니 이거 어떻게 할 거 하냐니까 수육 넣으면 된대 아우 개어받아 진짜 후원 감사합니다 자기가 책임질 거 같이 다 말해가지고 넣었더니 어우 숨길라 진짜 응? 아니 그게 너무 열받아 일부러 하려고 했다는듯이 했다는게 너무 열받아 난 진짜 실수로 조진거면서 아우 씨 후원 감사합니다 뭘 수육을 만들어 누가 커피로 수육을 만들어 어 씨바 안먹어 아 안돼 이러면 안돼 참자 아 채화스프레이님 18개월 고속 감사합니다 아무튼 말하려고 한게 화내려고 한게 아니고 아 내가 대견했다 이거 말하고 싶어서 끊은거였습니다 하두리슈님 10개월 고속 감사합니다 이게 뭐 제육인데 돈까스랑 뭐가 독터가 되는거야? 제육 돈까스는 다 하는데 하는 건데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계속 숨길라 했는데 참긴 참아 뭘 참아? 씨바 못봤죠? 그거 영상 다 안봤구만 그걸 다 안봤는데 내가 안참았다고? 어? 내가 어? 그 보통사람이면은 어? 다 뒤집어 까야되는 상황에서 5번 화냈다는거는 4번 참았다는거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우씨 음식이 맛있으니까 덜 받네 기분 좋은 날 먹었으면 개맛있었을거를 지금 기분 드러워가지고 먹으니까 맛이 하나도 없잖아 아 1000비트원 감사합니다 오므리세요 ㅋ 오므리세요 지금 이게 연기로 보여? 제가 연기 못하는거 알죠? 제가 연기를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티난다고? 깨고싶다 진짜 이 약물고 연기래 제가 개혈 받는데 이 와중에 소세지는 맛있고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좀 먹어볼까요? 음 야미 아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맞아요 상가 문 닫아서 소리 지노 이수자님 우리 층 한번 쭉 한번 보고 바.. 보고 와주세요 수신호를 알려주세요 율질 당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를 블랙기업이라고 그거는 씨바 내가 나가냐? 내가 나가? 어? 방송중에 나가? 제가 뭐 까 이쪽으로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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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번호가 일본을 내려두고 안 들어왔습니다. 청소년을 내려두고 백벌리포 아직 퇴근 안한 점포가 있어서 후원 감사합니다. 정윤봉님 1년 구독 감사합니다. 오늘 좀 일이 좀 많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을 좀 선생님들한테 좀 알려드릴까요? 아, 싫어요? 그래요. 싫으면 말아요. 아, 좋아요? 그래요. 좋으면 알려드릴게요. 밥 다 먹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전화를 좀 많이 합니다. 어저께도 전화를 한... 2시간은 한 것 같아요. 후원 감사합니다. 나 쏘영이 얼굴을 까먹겠어, 지금. 안 되겠다. 쏘영이한테 전화해서 까먹었나 물어봐야겠다. 음, 여보. 쏘영이 뭐해? 음. 아, 게임하고 있어? 뭐해? 그래? 쏘영이 좀 바꿔줘. 그래? 나 방송 중인데? 방송 스피커폰 한다. 응. 쏘영아. 응? 너 뭐해? 어... 게임하고 아빠가 전화하는데? 게임 무슨 게임 했어? 미토피아. 미토피아 다시 했어? 응. 옛날 것보다 기록 전화갔어. 너 뭐 키우는데? 아이돌. 아이돌? 응. 너는 근데 왜 친구들 그걸로 안하고 왜 다 가상인물로 해? 그거? 저희 친구들 전 계정에서는 친구들 이름으로 했어. 아... 근데 이번 계정은 다른 걸로 하고 싶어서? 응. 그래? 숙제 언제 다 끝났어? 뭐야, 숙제? 오늘 숙제 있었어 거 아니야. 아... 내일 시험 보는 날이어가지고 숙제 없어. 그래? 안 와줘. 근데 이제 시험코 좀 다시 해야돼. 소영아. 뭐? 너... 응? 아빠 얼굴 까먹었지? 뭐? 아빠 얼굴 까먹었지. 하도 안 봐서. 응?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소영아 잘 들어? 하도 아빠가 너 자고 나서 오잖아, 집에. 그치? 응. 그러니까 하도 오랜만에 안 보면은 얼굴 까먹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안 까먹었어. 안 까먹었어? 응. 응. 나 니 얼굴 까먹을려고 그래. 아빠는. 여보 소영이 운영 잃었어. 왜? 아, 얘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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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하지마. 방송 스피커가 어때잖아. 아니, 어때? 아니, 얘기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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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았어. 소영아. 소영아. 소영아 얘기하지마. 소영아 절대 얘기하지마. 아잇. 소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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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절대 얘기하지말라고. 어. 소영아. 아빠 간다 이제. 응. 너 오늘 렌즈 하는 날이야? 맞아요. 어, 알았어. 안녕. 안녕. 지금 온다고? 아니? 어. 안녕 한건데? 아, 오늘 끝난다고? 소영아. 오늘도 너는 아빠 얼굴 못 봐. 너무 안타깝지? 응. 내일. 내일은. 어. 내일도 못 보잖아. 응. 내일은 아빠가 일찍 일어나볼게. 응. 어, 안녕. 안녕. 응.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가슴이 아프다. 진짜. 어? 한집에 살면서 얼굴을 못 본다는 거. 심창민이 아침에 늦잠을 자서 못 보는 건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야.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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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후원. 그와중에 계란은 맛있고.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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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갈 수가 없어 나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침착매는 모두 할 거니까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여고생이 말이야 아 여고생이 아니다 아직 말 안했는데 말 안했어 아 나 또 뭐 서류 보내달라고 했는데 서류도 보내고 덕담도 써야되죠 덕담 지인 결혼하셔가지고 덕담도 써야되 매우님 3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만신작업실에 화만 보냈다 뭐 어떻게 알아? 나 오늘 보냈는데 살면서 화만 처음 보내 봐요 진짜로 주팔아저씨가 서운해하나? 왜요? 1리터짜리 커피를 그냥 다 망쳐놨는데 뭘 서운해 신과 함께 때 서운해하냐고? 신과 함께 때 왜 서운해? 한 게 뭐 있다고 그 아저씨가 영화감독 제작자 그 분들이 다 수고하신거지 호민영이 뭐했어 영화에서 만화 다 그려가지고 저기다 그냥 인터넷에 그냥 박아놓은거 그 딴 사람들이 그거 보고 재해석해서 만들었지 뭐 잔잔한 호수를 상상해보세요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항문종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밥이 부족하지? 밥이 부족하지? 고맙습니다 대개 그 대체 그게 그 정도로 한 알지 그정도로 화낼 일이 아니긴 해 내 대처가 나의 화를 키웠어 그냥 미안해 하면 됐어 근데 자꾸 수육을 하려고 했다는 듯이 말한게 너무 화가 나 아 아, 원파스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와중에 돈까스가 맛있네 야,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돈까스 망치로 엄청 두드렸겠지? 아, 후원 감사합니다 핫뷰류 핫뷰류 수육 아, 1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또 일부러 발음 이상하게 하네 진짜 억까죠, 억까 아, 이제 억까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엄청나게 잘 어울린 거예요 흠 근데, 진짜로, 실제로 화를 안 내요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당근이 화낸거 봤다고? 응 맞네 근데 뭘 본진 모르겠어 뭘 본거지? 걔 앞에서 화낸적이 없는데 자기가 화내놓고 까먹은거 아냐? 내가 화낸걸로 기억하고 있는거 아냐?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경망이 없어가지고 내가 화낸걸로 기억하는거일지도? 걔 앞에서 화낸적이 한번도 없었거든?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 오늘 진짜 개월받았어요 진짜로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업체가는데 논현동쪽이었어 개 막히고 있는데 내가 2차선 3차선에 있는 택시가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대가리를 막 슬금슬금 미는거야 뭐 그래 갈일이 있나보다 그래서 신호가 이제 파란불로 바뀌고 기다려줬어 슬금슬금 와 들어와 들어오더니 1차선 좌회전 신호로 깜빡이 넣고 가만히 서있는거야 근데 나도 좀 약간 비매너를 했어요 나도 그니까 3차선에서 2차선을 슬금슬금 넣은거는 신호대기 할 때 빨간불일 때 다 서있잖아 근데 나랑 내 앞차 사이를 좀 간격있잖아 거기 이제 걸어놓은거지 앞에 슬금슬금 와서 그래서 기다려줬어 그니까 2차선 딱 들어가더니 갑자기 1차선으로 깜빡이 넣고 안가 파란불인데 자기 좌회전 해야된다고 다 맞고 있어 그 줄을 그래서 제가 좀 비매너를 했습니다 누르고 있었어 이거를 가라고 계속 더 놀라운건 뭔줄 알아요 꿈쩍도 안해 당황한 기색이 없어 보통이 빵하면은 움찔해서 조금 가거든 안가더라도 이렇게 옆으로 아예 갈 생각이 없더라도 움찔해서 좀 가 근데 안은거야 베테랑이야 베테랑 슬금슬금 이렇게 가더니 왼쪽에 슥슥 슥 껴가지고 가더라고 결국은 제임스키님 2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흠 흠 근데 나는 이거 좀 처음 당해봤어요 운전하면서 왜냐면 내가 이제 본 기사님들은 흠 막 통행을 그런 도로 막고 하는 분은 내가 못 봤어 그니까 차 도로가 막히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막히는거야 한번 신은 그 타이밍에 2차선은 아예 못 간거야 아니 그거를 일단 직진 직진 받아가지고 간 다음에 뭐 유턴이든 뭐든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 왜냐하면 강남은 바둑판이거든 바둑판이라서 절대 진짜 머나먼 뜻밖의 여정을 할 수가 없어 가끔 가끔 그런 데 있거든 잘못 여기서 안 가면은 뜻밖의 여정 갑자기 나는 드라이빙 그 뭐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갑자기 드라이빙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어 사실 그래도 끼면 안되는건데 강남에서 바둑판 무늬 도로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거야 너무 화가 나는거야 그니까 그거 한번 내가 당하니까 허탈하고 그 뭐야 한국 도로교통 교통공사가 막 원망스럽고 막 신호등도 원망스럽고 막 어? 저 그 바닥에 깔린 타르도 원망스럽고 막 너무 서럽더라고 험앙하고 막 허탈하고 막 주저앉고 싶고 어? 아 후원감자인데 그리고 이게 특징 뭔지 알죠? 뭐 좌회전하고 직진이 같이 신호가 떨어지는 도로가 아니면은 직진 좌회전 직진 좌회전 이렇게 신호가 하잖아 내 직진 코스를 깜빡이 넣고 막아놓고 좌회전 코스 걸리니까 샹해서 나를 지나가서 가는 모습 쌩 하고 가는 모습 아 막 바닥에 있는 타르가 막 어? 원망스럽고 아 후원감사합니다 아 막 청담동 그 뭐 청담동 그 뭐 스튜디오들 막 많은데 어? 아 다 원망스럽고 막 그러더라고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도로변 보면서 거의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겠어 난 네비만 보니까 거의 다와서긴 한데 내가 살면서 당해본 적이 없어 그런걸 진짜로 나 목동가서 그렇게 막히는데도 그렇게 하는 차가 없었어 초보 운전딱지는 붙이는게 좋습니다 초보 운전딱지는 붙이면 약보운다고 할 것 같죠? 안그래 아 못 잘 운전을 못하는구나 깜빡이 뜨면은 막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막 많이 그래 흠 아 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 아무튼 승질나가지고 오늘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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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갈 때 흠 흠 영상을 봤더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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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호민이형 유튜브에 갔더니 고기동 설명을 하고 있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고 있어 다 사실인데 어우 승질나 진짜 어우 약올라 기안이 나한테 약올르고 난 호민이형한테 약올르고 나 기안의 마음을 알겠어 이제 키민이한테 잘해줘야겠다 아 승우아빠님 3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아우 승질나 진짜 승우아빠님 그 채팅 조심하세요 저 오늘 승질났으니까 불똥 튀기기 싫으면 승파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럼 니네가 니네가 욕먹을래? 어? 천원따리 천원따님 구독 감사합니다 운 좋은 줄 아세요 지금 점포 한군데 안 닫아가지고 다 쏟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 쏟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 쏟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화 안내요 화 안내는데 그거는 화낸게 아니죠 불의를 못 견디는거죠 후원 감사합니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ㅎ ㅋ ㅋ 시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하아아아앗 ㅋ 흐흐흐흫 ㅎ ㅎ ㅋ ㅋ ㅋ ㅋ ㅋ 전에 햄버거 점심밥으로 침수자님이 햄버거 사다 주었는데 이거 누가 시켰어 나보고 배불러 죽으라는 거야? 했다가 개요먹었잖아 아무튼 그래서 채팅창에 난리가 났었어요 댓글창에 아 배부르다니까 생각나네 아 구독 감사합니다 아 이거 좀 이쪽으로 옮겼거든? 왜냐하면 이게 스튜디오 청소가 된 다음에 완전 삐뚤어져 있어 내가 다시 조정했더니 이게 내가 좀 이렇게 이쪽으로 갔네? 아 캠 흑빛으로? 아 맞네 그걸로 해야 되는데 밀가루 이게 내 원래 얼굴인데 이게 내 얼굴 원래 얼굴인데 내가 보정을 보정을 넣었나요? 죄송해요 소어른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의 숨쉴났어 쓴가 치료에 나오는 머리 수상둥이 같아 제가 미용실 추천해 줬는데 제가 미용실 추천해 줬는데 머리를 너무 젊은 스타일로 잘라준 것 같은 미안 여보 뭐가 그렇게 신났어? 응?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왜 이렇게 신난가? 응? 한 명만 걸려봐 선착순이야 이설이모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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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다하리냐 언제나 우유 아우 손질러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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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나무님 백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할거 별거 없습니다 어 종수 이거 마이크 안가져갔네? 누가 바가지대고 잘라줌? 아닌데? 이게 모아야돼 원래 이렇게 우유 노노그램 유튜브에 올리니까 반응 좋던데요? 근데 생방송 여러분들이 싫어하는거만 골라하면 될거같애 어 상상 상상 빵이야 저 오늘 업체 갔다왔거든요 어디갔다 온 줄 알아요? 치카치카중님 37개월 구독 컨설넛 제가 오늘 좀 짜증이 많죠? 미안해요 아 근데 미안해요 해야되는 대상은 이미 다 나갔어 여기는 이제 짜증내는거 좋아하는 변태들만 남았어 그래가지고 미안해요가 의미가 없어 닿지 않는 편지야 자 오늘 어디 갔다냐면 제가 그 카드 그 개봉하는 업체 있죠? 거기에서 선물을 장지수님 통해서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드팩 개봉도 하고 했는데 좀 관심이 생긴거야 내가 내가 저번에도 말했죠 내가 이런거 좀 분류병이 있다고 근데 이게 분류병에 최적화된거잖아 그래서 오늘 그냥 갔다왔어 대표님 만났어 근데 생각보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1시에 만났는데 1시에 만났는데 한 6시쯤에 끝나서 그때 이제 퇴근 시간 때문에 막혀가지고 지금 한 8시 막 가까이에서 온거였거든요 생각보다 좀 길어졌고 대표님 만나서 막 그분이 워낙 막 카드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진짜 카드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 같았어 그래서 아무튼 얘기하다가 내가 간 이유는 그거였어요 전화로 가기 전에 혹시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이것도 혹시 구현이 가능한가요? 하면서 시작한건데 제가 웹툰 그릴때 콘티 노트가 있잖아요 아이디어 하는 노트가 엄청 많이 쌓여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거를 어느날 이게 그냥 갖다 버리면은 그냥 쓰레기지만 이거를 또 좋아하는 사람 관심있는 사람한테는 또 좋아하는 그거일수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거를 한장씩 찢어가지고 내가 뭐 이벤트하거나 뭐 하면은 그 서비스처럼 하나를 넣어줄까? 콘티북에 있는거를 한장씩 사인같은거 하나 해서 추가로 뭐 네임팬같은걸로 근데 NFT는 아니지 현물이니까 현물이잖아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내가 그니까 이거 어딨어? 어이씨 이런거를 보니까 아 이게 다 적혀있잖아 막 그 정보나 이게 하나의 인증서거든 안에 담아놓은 그쵸? 인증서가 같이 패키징이 돼가지고 하나의 일체형이 된거야 옛날 그 케빈이 나왔던 LG 그 심포니 그 컴퓨터처럼 어? 그럼 저거 내가 콘티북으로 다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덩어리에 넣어서 일련번호 매기고 카드팩처럼 이거 자체가 씌워졌으면 진짜 인증인거니까 근데 하면은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쟁여놓고 있다가 뭐 한 명씩 주고 맘에 드는 사람 주고 뭐 이벤트로 뿌리기도 하고 하면 재밌겠잖아 그치? 그니까 나는 이제 분류병이 있으니까 그게 딱 이게 생각이 드는거야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지 그래서 대표님한테 혹시 이런것도 되나요? 그니까 됩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코믹스나 이런것도 담 담을 수 있게끔 플라스틱을 이렇게 큰게 된대 그리고 포스터도 뭐 모으고 뭐 온갖걸 다 모아 뭐 뭐 아무튼 뭐 여러가지가 다 있는데 가능하대 그럼 내가 만들면 한 이만큼 되는데 사실 그냥 낙서한건데 이거 자의식 과잉 아닌가요? 그니까 아닙니다 어 한번 해도 좋을거 같대 그래가지고 오늘 가져가서 한번 상담을 한거였어요 내가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은데 콘티북이 이런거 두권을 가져갔어 두권을 그래서 한권은 놓고왔어 분해해서 만들어달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첫장 열면은 2018년 2월 25일부터 해서 사례합니다 내 번호 있고 한장 넘기고 뭐 첫장은 뭐 제가 항상 여기 연습장에다 이렇게 날짜를 적거든요 보면은 카페벤의 석계역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오후 2시 12분 방송 침착맨 인터뷰 통닭천사 케이마스크초이알라 작품 리뷰 뭐 이런거 막 이렇게 써놨어 그니까 이런거는 이제 뭐 4월 3주차 침투부 회의 뭐 이렇게 있어 여기도 크로노 트리그가 써있네요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있는데 그림은 없지 근데 이제 막 뭐 뭐 콘티 실제로 웹툰에 썼던 콘티 같은 것도 있고 이때 당시 이제 이말렬 시리즈 이제 2018 할 때니까 뭐 특별법 낙서도 있고 뭐 광고업체 미팅한 것도 있고 뭐 실제로 여기 뭐 보면 적용이 안되고 좀 수정돼서 전 버전인 것도 많거든요 뭐 반영 안된 아이디어나 그러면 이제 뭐 뭐 엘과 석계어 블랙 케드 아메리카노 신강기 저주3 뭐 콘티 같은게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하나 앞뒤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패키징하면은 일련번호 있고 이 연습장 하나를 팩이라고 치면 재밌잖아 보존 상태는 되게 안좋거든 빛이 발해서 근데 이게 되게 많아 내가 나중에 이게 연습장 막 여기서부터 만약에 하면은 이만큼은 어차피 나중에 안 볼텐데 왜 가지고 다니지 싶어가지고 나중에 A4용지만 따로 가지고 다녔어 그래서 이말렬 설계할때는 A4용지만 따로 가지고 다니다가 A4용지에다가 하고 콘티를 짜고 해마다 홋집게스로 박아놨었거든 그래서 모아놨었는데 그거를 분해해서 해도 될 것 같고 뭐 그때 베텐 갈 때 뭐 리빙포인트 같은 것도 짜야되가지고 여기다가 대기하면서 짰던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아서 그냥 관심 없으면 당연히 쓰레기인데 관심이 어느정도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준다면 나눠준다면 괜찮잖아 그치 내가 옛날부터 생각했던 아이디언데 요거랑 딱 연결이 되는거야 그래 그걸 얘기하다보니까 대표님은 이거를 카드화해도 재밌을 것 같대 야구 선수들이 야구 선수들이 저지를 이제 조각을 넣잖아 유니폼 조각을 그래서 뭐 뭐 이런거 뭐 예를들어서 이런거 첫번째 컷 잘라가지고 여기 넣어 이새끼 하나면 우리나라도 사누국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해 그래서 카드로 해서 넣어서 만들어 이게 뭐 몇장 들어있어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 카드를 안 넣고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가지 방향이 있는데 아니면 뭐 초점을 웹툰작가 쪽으로 잡을지 스트리머로 잡을지 뭐 아니면 혼자 팩을 할지 뭐 같이 여러 명을 같이 넣어가지고 만들지 뭐 외국은 실제로 뭐 유튜버들도 카드가 나오고 있대 이런 그래서 아 이미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일단 나온 얘기는 이 연습장을 일단 분해를 뜨잖아요 요거를 하나를 이걸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만큼 쌓아놓고 그거 보고 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뭐 다른걸 해보는데 일단은 요것만 하는걸로 이게 내가 왜 갑자기 카드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왜 혹했냐면 난 사실 이런거 막 분해하는거 싫거든 왜냐면 짜투리도 재미거든 이게 호흡이 없어지잖아 근데 왜 그랬냐면 실제로 요거를 예시로 갖고 오셨어 플라스틱으로 넣은게 너무 커 그니까 카드 작은걸 플라스틱으로 넣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큰거를 플라스틱으로 넣으니까 되게 거추장스럽더라고 좀 좀 뭐라고 해야되지 좀 안 땡긴달까 약간 딱딱 느낌 좀 답답해보이고 그래서 괜히 이걸 조각을 하는 내는게 아니겠다 싶었죠 그래서 원래 카드에는 진짜 관심 없었는데 차라리 뭐 재미있게 할거면 카드 근데 또 드는 생각 그니까 아니 나는 이거를 자료 형식으로 남겨서 뿌리고 싶은건데 나눠서 다 조각내가지고 한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거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웹툰판에 이제 만화판에 제가 뭐 많이 뭐 남긴거 같진 않은데 만화에 집중을 했을 때 이거를 굳이 갖고 싶어 할 사람이 있을까? 아니 뭐 그건 뭐 별개로 그냥 뭐 관심있어 하는 사람 한정으로 하면은 뭐 의미없죠 그런거는 이제 이런 의무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가 보니까 얘기가 막 타고 타고 가고 하다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또 날짜를 또 다시 잡으면 또 그날 또 휴방을 해야되서 차라리 오늘 얘기 나온 김에 쭉 가는게 낫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되게 많은데 제가 중학교 때 것도 있고 막 많아 근데 저 두개 최근거 두개를 갖고 온게 그나마 구성이 알차서 그나마 구성이 알차서 근데 저거를 NF 콘티북은 NFT로 하는건 말이 안되고 만화같은거 NFT로 하는거는 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 현물 난 이게 재밌어서 그런거니까 요거 인증서가 같이 들어있는게 재밌어 뭔가 이렇게 정보가 다 들어있어서 얼려놓은거같은 그래서 갔더니 대표님이 또 아니나 다를까 선물을 또 잔뜩 준비하는거야 방송에서 또 까면은 괜히 또 눈치 보이잖아 아무래도 괜히 또 막 광고 받은거 같고 막 하니까 어? 광고해달라고 하는거 같고 막 하니까 그냥 조용히 조용히 집에서 까라고 하시더라구 근데 막 엄청 많이 주셨어 이것도 뭐 저 준다고 사실 또 줬어 그리고 아 간김에 내꺼 뽑은거 있지 피카츄 피카츄 그거 카드들 존.. 드렸거든요 그니까 이런거는 가치가 있나요? 슈퍼레어 같은 경우는 아니 슈퍼레어 같은 경우는 아 슈퍼레어 아니고 샤이니 슈퍼레어 같은 경우는 슈퍼레어 좀 경계에 있죠 슈퍼레어 슈퍼레어 경계에 그냥 가격으로만 보면 경계에 있죠 그래서 다른거 뭐 뭐 그냥 일반 카드들도 많이 그레이딩을 한다고 그러고 근데 오히려 막 일반 더블 레어인데 괜찮은게 있대요 갑자기 대표님이 딱 보더니 어 이거 피카츄 이거 앙천에 볼.. 볼트테클 볼트테클 여기에서 나오는 피카츄는 상대적으로 좀 희귀한데요? 갑자기 이래 그러나 더블 레어라서 뭐야 이거 그냥 더블 레어잖아 이러는데 아니야 피카츄 이거 한 3만원 하는데요? 더이상 안나오는 피카츄인가?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프로모션! 프로모션팩에 있는거 프로모션팩은 더이상 안나오거든 근데 그 프로모션팩을 내가 어떻게 하냐 게임에 사실 보내줘가지고 있었던거야 그때 옛날에 보내주셨잖아 그 피카츄 그 회사에서 여러가지 팩 한번 까보세요 그래서 소영이가 피카츄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깠는데 거기 대표님 설명해 주더라고 4분의 1 확률로 피카츄가 들을 수 있다 근데 나온거 령이1님 2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거 안깐팩이 더 비싼데 어 그리고 그 팩도 모아 안깐팩도 이게 팩테크라고 해가지고 별얘기를 다 들었어 그러니까 뭐 김연경 선수 인기잖아 그러니까 김연경 선수가 들어있었던 팩에 옛날거가 가격이 막 두배 뛰고 세배 뛰고 안깐거 그냥 묶음 어 그것도 테크로 해서 모으는데 그래가지고 뭐 관계자들은 막 좀 이게 아 옳을 것 같다 하면은 좀 쟁여놓기도 하고 하나봐 그러니까 뭐 관계자라는게 뭐 파는 사람 아니 그 제조사 말고 그 어떤 카드 모으는 사람 수직가들은 그것만 째로 모으기도 하나봐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많아 그래가지고 나 오늘 주셨는데 이거 쌍방울 카드 전에 보내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러울까봐 안주셨던 건데 막 이런것도 주시고 빠드레요한님이 그때 주셨던 것도 똑같은거 주셨어 이거 전에 했던거 이거는 그거를 한게 아니고 그거는 맡겼어 맡겼고 요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주신거 그냥 전에 했던거 카푸느지느 이거 그리고 뭐 삐까쭈 뭐 그냥 파도타기 삐까쭈 뭐 이런거 뭐 요시 주문 요시 일 육 툭 그리고 이건 특일 똑같은 성능인데 특일 일러스트가 특별한 일러스트 그리고 이거는 슈 슈퍼레어 그니까 똑같애 성능은 일러스트.. 그니까 핫슨스토로 치면 황금카드 같은거 황금.. 다이아카드 황금카드 같은거 요싱리스는 그냥 비싼건 아닌데 쏘맘 때문에 주신거 같고 이건 중국판 중국판 요싱리스 트리플 레어 이것도 중국판 요싱리스 더블 레어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러니까 대만에 거래처가 있는데 거기 이런거 혹시 좀 구할 수 있냐고 하니까 구해서 주셨대요 그 담당.. 그.. 대만분이 그래서 요싱리스만 다 섞여 그리고 이거 껍질이 찍어 껍질 뜯으면 안 돼요 이랬지 내가 방송중에 뜯지 말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껍질 뜯으면 안 돼요 난 이게 겹쳐진게 재밌는데 이렇게 삭삭 이렇게 소리내면서 넘기는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어.. 보통은 이제 케이스가 이게 기스나니까 안하는데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러시긴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본 것들은 다 이렇게 대충 돼있어 다 상관없다고 하시는데 내가 딴거 돼있는거 어떻게 됐나 대충은 다 돼있어 그래서 내가 아니 케이스에 케이스를 하면 불편해요 전 이게 끝에가 불편해요 이러니까 그쵸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돌아왔을까 좀 약간 허망한 표정을 하셨어 왜 케이스에 케이스를 씌우고 있을까 그니까 이거 이게 기스가 많이 나면 이거를 다시 패키징을 해야되거든 근데 이제 외국에 이제 이거를 다 뜯어가지고 다시 보냈을 때 이게 외국에서 뭐 실수하고 하면은 괜히 기스 안났으면 안 바꿔도 되는데 바꾸려다가 사고나가지고 막 막 사점되고 막 이런 경우도 사고가 있을 수 밖에 없잖아 인간이 하니까 그치 근데 외국 업체 같은데 보면은 막 사고나면은 막 10달러 고정으로 주고 그냥 끝이래 보상을 안해준대 자기네 실수로 해도 그냥 그냥 날벼락이잖아 사실상 아무튼 그런게 있어서 막 계속 그런 얘기 계속 들으면서 아 쓰읍 재밌을 거 같은 일이 어 좀 저도 막 계속 이런 얘기 모르는 세계 설명도 듣고 하면서 저도 좀 저도 뭐 그니까 이 카드 회사랑 뭔가를 한다기 보다는 영감 영감 같은 거를 좀 봤거든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저거 연습장 했는데 뭐 뭐 카드로 나오면 재밌겠어 한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지금은 일단 요것만 하기로 저 연습장만 뭐 김강현 카드랑 김강현 카드도 또 주셨어 골드 카드 이게 뭐 그때 막 초록색 메탈 일반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때가 뭐지 김강현 같은 카드인데 막 이렇게 있네 했는데 쓰읍 이게 옆에 테두리 이제 이 프레임으로 가격이 이제 희귀도가 결정되나봐 아무튼 이런 거 또 받아왔어요 또 그래서 나 그거 한 한 두 박스 받아왔어 또 카드도 염치 없게 내가 다 받아왔지 아유 안 이러셔도 되는데 하면서 저 가보겠습니다 막 하면서 이거 말로만 아유 선물을 사왔어야 사무실 방문 선물을 사왔어야 되는데 막 이 말로만 아주 그냥 말 말해도 안하면 이 5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떡해 쌍방어 카드가 아 여깄다 근데 나는 이게 나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제일 좀 재밌을 때다 이게 양이 점점 늘어나면 재미없을 것 같아 그치 원래 그래 그치? 모든 게 그래 레고 피규어도 초반에 한 30마리까지 모았을 때가 재밌어 너무 늘어나면 너무 많아지면 이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무감각해져 그치? 어떤 카드를 봐도 그치? 그리고 티어도 알고 막 이러면 피곤해지잖아 이렇게 무식할 때가 좋은 건데 그냥 쌍방울 카드가 이만큼 있어요 제가 막 업어온 게 뭐냐면 이건 그냥 선물로 받은 거고 카드팩 까는 거는 일단 그 KBO 그때 깠던 거 있지 이거 이거 뭐라고 그러죠? 한 박스 말고 박스 모은 거 그 뭐 단위가 있던데? 보루 그 무슨 뭐 카톤 카톤 오 아시네? 카톤 한 카톤을 받았어 근데 까다만거 아이고 한 보루 한 보루랑 이런 거 이런 거 한 보루 이렇게 그거 하나 여기 끼고 오고 43개월 보도 감사합니다 여기 막 무슨 카드를 막 번호 붙여가지고 막 여러 가지 희귀 카드를 막 보내주셨 그니까 여러 가지 박스를 주셨어 드래곤볼 일본어로 된 카드 뭐 이런 거 여러 카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슈퍼맨 코믹스 카드인데 90 몇 년도에 나온 거래 이게 좀 안에 들어갔죠 그니까 이걸 안 까고 모은 거야 그런데 이게 거래가 되는데 사실 때 8만원에 사셨대 이게 나왔을 때는 2만원인가 얼마인가 그랬는데 8만원에 사셨대 근데 지금 한 12만원 정도에 거래가 되나봐 근데 이런 거 뭐 이렇게 또 거래가 된다는 거 보면 구할 수 있나보죠? 이거를 근데 나같이 뭐 카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막 까는 거지 뭐 그치? 이런 것도 좀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난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이제 손오공이 나오면 대박이래 그니까 인기 있는 캐릭터가 나오면 대박이고 그니까 좀 그냥 카드 일러스트 자체를 좋아하는 것도 맞는데 그냥 이제 아 얼마나 희귀하고 얼마나 인기 있느냐도 알고 있는다는 이제 전제하에 이제 손오공이나 이런 거 나오면 대박 뭐 야구 카드는 뭐 뭐 트라웃 뭐 이런 뭐 이도류 뭐 이런 선수들 나오는 게 오타니 뭐 이런 이거는 올림픽 패럴림픽 올림픽 선수들 그니까 별 카드가 다 있어 이거 나 오늘 또 배웠는데 topps topps 이게 그냥 카드 전문 회사인가 봐 제조사 별의별게 다 있어 이거는 이제 김연경 선수 카드가 되게 당연히 이제 비싸고 이제 여자 배구 20년 21년 그 시즌 때 나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안 파나봐요 근데 이게 되게 이것도 한 두 배치기로 올랐나봐 이 안 깐 카드가 보통 이제 안 깐 카드는 안 까는 게 더 비쌀걸요 이 그 기대치 때문에 가격이 있는데 까버리면은 꽝이 다 나와버리면 후암마탕님 후암마탕님 16개월 구독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웃겼던 게 막 옛날 1세대 포켓몬 카드 같은 거는 음 인물 카드가 비싸대는 거야 뭐 이런 거 뭐 박사의 뭐 저번 나왔죠 박사의 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애들이 처음에 막 1세대 포켓몬 카드 나왔는데 인간 나오면 다 버렸다는 거야 귀여운 포켓몬만 모으고 인간은 다 버려서 인간이 희귀해 박사 막 뭐 뭐 그 무슨 박사? 오 박사 막 이런 사람들이 귀귀해진 거야 이런 스토리도 재밌더라고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막 들었지 뭐 좀 고등학생 막 이런 애들이 막 성인 이런 애들이 막 초딩들이 막 모아 막 반짝거리는 카드 모았는데 초딩들은 반짝거리고 뭐 뭐 위에 체력 높은 거 막 막 반짝거리고 위에 여기 체력 있죠? 여기 체력 높은 게 막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슬쩍 가가지고 비싸다 싶으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막 다른 걸로 바꾸자고 더 반짝거리는 걸로 막 바꿔 모르니까 그러니까 바꾸고 뭐 아니면 가품을 만들어 가짜를 반짝거리는 가짜를 만들어서 바꿔 그래가지고 그냥 등쳐먹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카드 수집계에서 이제 좀 암이지 암 명과 암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지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 재밌는 거 막 에피소드 같은 거 뭐 뭐 그런 질문도 많이 온다 뭐 뭐 이런 거 뭐 뭐 저희 아들이 뭐 이거랑 이거랑 바꿨는데 이 카드가 좋은 카드인가요? 그러면 이제 아 가품입니다 여러분 아 이런 거 가품진프는 뭐 이렇게 몰라 이게 뭐 뭐 있나봐 홀로그램이나 뭐 이런 어 그런 경우도 있고 어 뭐 이런 식으로 오기도 하나봐 막 한 15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수집가 사이들을 근데 집에서 너 그만 모아 공부해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구 주던지 처분해 근데 이걸 하나하나 팔기에는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아 그래 그냥 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주자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갑자기 배송이 돼가지고 맡아주세요 가지세요 그래가지고 막 왔는데 이거를 뭐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뭐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나봐요 막 옛날 때부터 막 모았던 막 카드들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 그니까 이 대표님이 내가 이제 신기했던 게 이런 카드 얘기하면 막 눈이 막 막 초롱초롱해져가지고 막 응 이게 막 이게 막 이 카드는 막 뭐고 저 카드는 뭐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뭐 에피소드들도 있다고 하고 에피소드들도 있다고 하고 뭐 또 많이 들었는데 까먹었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2020년 어 옛날 카드 71년도 카드 디자인으로 나온 건가 뭐 그리고 뭐 선수들한테 이제 사인 받을 때 또 어떻게 받고 뭐 오노토가 더 비싼 이유 뭐 뭐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고 뭐 뭐 굿윈 뭐 이런 거는 다 있는 거 뭐 윈스턴 처치부터 해가지고 막 모든 게 다 있는 그 좀 잡탕 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기다 리스트를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축구선수 이게 아마 여기서 손흥민이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손흥민이 나올 수 있다? 안 나온다 2021년 22년 버전 이거는 두 개만 주셨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뭐 손흥민이 나올 수 있다 안 나온다 20년 야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버전으로 주셨어 오늘은 이런 것도 있고 별의별게 다 있어 워킹데드도 있어 시즌5 워킹데드 카드패 트레이딩 카드 이런 것도 있고 16번 아 이거 탑스라고 하는구나 회사를 알렌 앤 긴터 크롬 12박스 당 한 장꼴로 오토 한 장이 있고 김하성 루키 카드가 들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설명을 더 붙여주셨어 뭐 이런 거 설명을 더 붙여주셨어 그러니까 내가 나는 스포츠 야구 축구 뭐 뽁뽁이먼 매직 더게더링 유희황 여기까지는 알았어 근데 뭐 워킹데드 카드팩 이런 것도 있는지 몰랐지 이렇게 받으면 사실 안 돼 사실 저번에 추신수 카드 있잖아 이것도 또 구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그때 받았던 거 있지 이거였을 거야 오토 카드가 이게 24장 한정인가로 나왔는데 본인이 엄청 모았대 오토가 오토그라피 아니야? 오토그라프 24장인데 본인이 열 몇 장을 모았었대 수집해서 다 각자 막 연락을 해가지고 사와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풀었대 자기가 다 갖고 있으면 좀 그런 거 같아서 그중에 하나를 준거야 주신거야 이게 백만원짜리 한다는 거야 그니까 그니까 나같은 무지랭이한테 이걸 보내봤자 어? 난 이거 받으면 뭐해 받으면 뭐하냐고 그니까 받으면은 쏘영이 뭐 동네 오빠가 너 야구 좋아해? 너 추신수 좋아하니? 너 가질래? 그래서 그냥 주는 거지 뭐 그럼 걔도 그럼 그런가보다 하다가 이사갈 때 그냥 잃어버리거나 버리거나 이럴 할 수 있 충분히 시나리오가 가능하잖아 그치? 가능해 그리고 이게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냥 버릴 수도 있고 뭐 야 그거 갖다 버려 카드 그냥 어 너 이거 뭐 뭐 자꾸 여기 있으면 안 치우면 다 갖다 버린다 어 안 치워가지고 모아가지고 갖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 무지랭이한테 왜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비싼 카드로 주시는 거지? 아님 설명이라도 해주시던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암튼 뭐 이런 거 있고 이건 이제 푸켓몬인데 전에 깠던 거 한 번 더 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어 25주년도 있다 실제로 거기 회사 가서 그레이딩 하는 것도 약간 견학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막 뭐 현미경 같은 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옆에 막 모니터에 뭐 나오고 막 막 해 어 신기해요 그리고 이게 막 뭐 설명을 해줘 막 이 뭐 그레이딩의 이 세 개는 이게 막 두 개를 이렇게 붙이는데 본드로 붙이면 녹이잖아 녹여서 분해해서 꺼내고 가품을 넣고 할 수도 있으니까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초음.. 뭐 초음파였나? 뭘로 압착을 시켜서 붙여버린대 이거를 부셔서 깨.. 그리고 뭐 이거 뭐 방수도 되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그 뭐 견학도 하고 사실 좀 우리같이 카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호들가 이게 한 백년 된 취미인데 이제 한국에는 이제 잘 모르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막 이렇게 카드 한 장에 막 어? 막 뭐 5억, 10억 막 이렇게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되긴 하죠 스페이스 잼 카드 되게 옛날 것 같은데 최대한 다양하게 주신 것 같아 여러 가지 카드가 있다 대표님 의 느낌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 보여주고 싶었다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좀 느껴진달까? 엄청 많이 주셨어 그니까 뭐 이렇게 왔대니까 내가 나 여기 도착할 때 태환씨한테 전화했잖아 좀 내려와 주셔야겠는데요 이거 안 붙은 게 있는데 숫자가 그리고 이제 그 또 대표님 카드쟁이시다 보니까 이제 꼼꼼해 기본적으로 성격이 꼼꼼해 막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이건 무슨 설명? 무슨 설명? 전에도 막 왔을 때 막 무슨 설명? 아 여기서 떨어진 건가 보다 12번이 아 맞네 슈퍼스타 베이스볼 이거 야구 이거 스페이스 잼 아까 나온 거 이거는 이제 NBA 스타워즈 스타워즈도 있어 야 야 씨 이게 끝 아 이거는 WWE 레슬러 카드 됐어 뭐를 뭐를 뽑으면 되게 좋은지도 적혀있어요 뭐 퓨저나츠 포켓몬에서는 특일 뮤 이런 거 이런 거 아 요싱리스 V 특일도 있었나봐 아까 그거 받은 게 좋은 비싼 거였나봐 뭐 이렇게 적혀있어 뭐 뽑으면 좋은지 슈퍼스타 베이스볼 카드 이승엽, 김광현, 박용택 등 뭐 이렇게 서있어 여자배구 코보 김연경 이게 옛날에 그 쌍둥이 그 카드가 되게 비쌌대 몇 백만원 했대 카드가 근데 이제 사태가 터지고 카드가격이 또 떨어진다고 떨어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드는 생각이 뭐 그런 어떤 그런 걸 다 이제 제외하고 뭐 카드로 뭐 재테크한다는 마인드로만 본다면 이 쌍둥이 선수들이 나중에 성적을 막 한 뭐 10년 몇 년간 돼 근데 그러면은 이거 재테크로 괜찮.. 되는 거야? 그만하겠습니다 자 오해하지 마시고 순수한 지적 호기심 이거 이렇게 해서 했을 때 현상이 일어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지적 호기심 자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몇 개 까볼까요? 그래도 나 갑자기 또 보니까 또 까고 싶네 원래 오늘 유튜브 컨텐츠 하려고 한다 두 개만 까볼까? 두 개? 한 통? 한 통만 까볼까? 원하는 거 이거는 이거는 까자 이거 뭔가 특별하잖아 두 개만 주신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아 구독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축구? 나는 사실 저 아저씨 꼭두각시야 시키면 하는 거야 이거? 이거랑 축구가 뭐냐면 이거랑 이거 NBA인데 축구 하나 더 있지 않았어요? 빨간 거 빨간 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게 축구구나 여기 축구 축구 이게 축구야 축구 까지면 하자 다음에 하자 이번엔 아 나오면 위인님 드릴까요? 제일 좋은거 위인님 드리자 나 이번주 배템가잖아 축구카드 모으시는 분 있어요? 뭐가 제일 좋은지는 인기있는 선수가 나오면 보통은 좋아요 일단 요거부터 이거 나중에 깔까? 이거부터 깔게요 두 팩 있습니다 두 팩 20번 20번이 뭐냐면은 챔피언스 리그 2021년도에 나온 탑스 제조사에서 나온 멀린 멀린이에요 카드 수량은 4장 극히 낮은 확률로 싸인 카드가 있습니다 손흥민, 패드리, 주드, 벨링엄 등이 나오면 좋다 멀린 2개니까 4장, 8장이겠죠? 뭔가 2개, 아 싸인 카드 나오면 저 방송 접습니다 20억에 팔고 방송 접습니다 오케이? 뽑는다? 나 뽑습니다 그냥 와 카드가 이건 진짜 좋아보여 요 소파모코코 요 소파모코코 으잉? 으잉? 근데 이거 웃긴게 뭔지 알아? 위아르가 다 뒤죽박죽이야 얘는 넣을 때 정리도 안하나? 뭐라고 읽어요? 몰라 나 떼주케타카르 찰레타차르? 찰레타차르 오! 흥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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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일반 카드라서 아닌가? 좋은건가? 몰라 그러니까 나같이 무지랭했는데 나와도 몰라요 리차르도 까-리포-리포-리 뭐 아무튼 모드리치 나오면 알았어 이거 4장 이렇게 4장 뒤에 뒤에는 아마 이렇게 써있어요 디즈노 디즈노 아무튼 아무튼 손흥민 나왔어 아무튼 손흥민 카드만 모으는 사람한테 팔면은 이거 1억 1억 아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손흥민 카드만 모으는 사람한테 이거 1억 벌써 1억 벌었죠 손흥민 카드는 따로 싸놓자 모코코도 넣어요? 모코코 유명해요? 모코코 유명해? 모코코 유명해? 모코코만 모으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다 모코코 모으는 사람한테는 1억에 사갈 수도 있죠 모코코 아아 아... 모코코... 벌써 이어 모코코 유명해요? 아 그래? 개꿀 야 4장 중에 2장이면 초대박 아니야? 연결해볼까요 혹시? 이거 궁금하죠? 연결해볼까요? 대표님한테? 아 나 궁금하다 좀 아씨 이거 지문을 인식을 안해 야 이거 진짜 궁금하다 진짜 궁금하다 아 리얼로 아 리얼로 진짜 아 대표님 저 지금 방송중인데요 그 지금 스피커폰으로 좀 바꿔도 될까요? 그 바... 예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브레이크 앤 컴퍼니 정용석입니다 예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뭐 까고 있는데요 예 보고 있습니다 아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아 왜 모른 척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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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이거 뭐예요 몇 억이에요? 아 그... 그거요 0.01억 0.001억 0.001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001억 아 만원이요? 네 네 그 정도도 근데 좋은 등급이면 아 좋은 등급에 손흥민 선수가 나와야 돼요? 네 그 상태가 되게 좋을 경우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 오토 오토 아니요 그 상태 그... 저희 그레이딩 등급 매기는 것처럼 상태가 좋으면 몇만원까지 할 수도 있고요 그 카드가 근데 등급이 뭐 없는 경우에는 뭐 만원 미만일 수도 있고요 무코코는요? 무코코가 더 비쌉니다 무코코는 거기 RC라고 적혀있는데요 루키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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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어 오늘 네 그 파란색으로 오각형이 있을 거예요 네 왼쪽 그 왼쪽 팔 부분에 네 네 무코코는 비싸죠 무코코는 만원 넘어가죠 아 이게 제가 오늘 대표님한테 배웠거든 이게 루키카드는 이제 막 데뷔한 루키들이 이제 기록이 안 적혀있는 건데 이 선수가 나중에 기량을 만개시키면은 이 카드가 덩달아서 올라가는 네 무코코는 유망주 되게 촉망받는 유망주라서 무코코에요 이름이? 네 맞습니다 아 무코코 유스파 무코코입니다 아 유스파 이 선수는 2만원? 아 네 그 정도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색깔이 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몇 백만원까지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알려주신 테두리 테두리요? 네 맞습니다 네 아 김강현 선수 보여주셨 때 그 막 무슨 초록색 테두리 네 맞습니다 뭐 금색 테두리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상 이거는 그냥 저는 뭐 일반 카드들만 나온 거네요 네 일반 카드들만 나왔지만 그래도 좋은 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네 네 고마워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선수들 중에 무코코, 벨링엄, 패들이 이렇게가 가장 선호되는 선수들입니다 루키들이라서 어! 아 루키루키 그럼 손흥민 선수는 이거 그거 네 제가 비닐에 넣는데 비닐 빼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손흥민 선수는 우리 손흥민 선수니까 아 그래? 아 그쵸? 손흥민 선수 그래서 되게 좋죠 너무 좋죠 아니 그러니까 시험해 본 거야 대표님은 카드를 좋아하시나 안 좋아하시나 아 네 저 손흥민 선수 정말 좋아 제가 그 전에 보내드린 카드들 중에 그 똑같은 카드 있을 거예요 하나 더 있어요 멀린 아니 등급된 걸로 그 똑같은 카드 보내드렸었어요 손흥민 선수 아아아아 예예 네 저도 그 디자인 되게 좋아해서 형님도 획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렸는데 형님이 획득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아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아 그래 맞아 내가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김광연 선수 이런 것처럼 네네 이게 등급이 이렇게 똑같은 카드인데 테두리가 다르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아 아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아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여기 있다 이거 네네 똑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같은 카드입니다 아 만원짜리 형태가 좋아서 BRG 10점인 카드입니다 그러면 한 이게 10점짜리면은 15,000원 정도는 하나요? 아니요 그래도 몇만원은 하겠죠 하하하하 ? 2만원? 3만원? 네 그거보다는 더 비싸지 않을까요 그래도 근데 이게 카드 수집을 자꾸 돈으로 자꾸 막 막 계속하는게 좀 악하죠 이게 아 시작을 이런식으로 하면 좀 악하죠 또 고지는 하지 못하는 요인이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좀 자제하겠습니다 이게 아유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궁금한게 있으시면 또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쁘신 건 아니죠? 아유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자꾸 저보고 행님이라고 아 이거 이미 썼네 나 손흥민 선수 대단합니다 슈퍼썸 감사합니다 폰케이스에도 구찌님이 있네 아 이거는 직원 육수자님이 지나가다가 저 보여서 갑자기 이게 보여서 저 생각났다고 사와주셨어요 아 아 그러면은 이거 루키 카드는 일단 모으는 게 답입니다 그때 설명을 들었어요 루키 카드는 어느 선수가 잘할지 모르니까 남들이 갑자기 막 원하게 될 수도 있다 무코코 선수를 무코코 선수가 갑자기 막 한 10년간 계속 기록을 막 세우고 한다? 어 이것도 루키 카드네 까라피오리 선수 무코코 선수 지금 잘하죠 모아놓으면은 카드 수집가 사이에서는 또 가치를 또 인정받기 때문에 그래서 루키 카드는 모아두는 게 좋다고 하셨어요 루키 카드 3장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무트코인 손흥민 선수는 루키 카드가 안 써있는데 이 카드도 뭐 우리 국민들의 어 그 뭐랄까 그 스트레스를 다 날려주는 얼마나 그 국보 선수 아닙니까 이거 이제 위인님께 전달하도록 했어요 이승우 카드는 모르겠어요 이승우 선수 카드는 제가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승우 선수 자 하겠습니다 오! 두꺼워 두꺼워 아! 오나나 안드레 오나나 키퍼네요 키퍼네요 아 여기는 왜 이렇게 앞 위에 아래를 이렇게 잘 안해놔 안해놔 아 나 이거 모르겠다 이름을 하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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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르네스 하이비 바르네스 하이비 바르네스 하이비 반스 하비 반스 유명한 선수요? 아 유명한 선수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일반 카드라서 아마 가치가 그렇게 있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루키 카드가 나오면 좋은데 좌측 상단에 루키 카드가 있거든요 이거 누구죠? 마커스 마커스 마커스? 유벤투스 왼쪽 팀이죠? 왼쪽 팀 아래 루키 카드 루키 마크 마르키에스 마르키에스 아 모르겠어요 오! 어? 골키퍼인데 유독 반짝거려 이거 특수한 카드 아니야? 엄청 반짝거려 이거 뜬건가? 1억? 1억이에요? 다른건 그렇게 안 반짝거려요 아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반짝거리는 것 같은데 이게 훨씬 더 프리즘이 있죠 확실히 확실히 달라 아 달라 그냥 달라 진짜로 내가 뭐 억지로 이거 하는게 아니고 이게 달라 루키 카드 이거 루키 카드도 넣자 멀린은 무슨 뜻이에요? 멀린 돈나문마 반시즌 은퇴? 아 이 키퍼요? 은퇴했어요? 아 아니에요 자 이거 루키 카드는 제가 지금 4장 모았습니다 야 축구 선수들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모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받아 진짜 너무 열받아 그래서 진짜 이거는 루키 카드도 아니고 일반 카드인데 반짝이니까 이거는 위인님께 제가 전달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카드 어 이거는 이쪽에다 멀린 멀린이라는 카드였습니다 자 요것도 축구 카드 요것도 한번 까보겠습니다 11번은 파니니 제조사 파니니에서 만든 EPL 2021년에서 22년 시즌 아드레날린 XL 144장 1장 리미티드 에디션 뭐 손흥민 선수가 나오면 좋다고 합니다 11번 덕배 어 나 덕배 배웠죠? 저 덕배 배웠어요 의중이한테 아 나 이거 막 뜯으면 안 되지 않나 수비수잖아요 덕배 집중 아 야 많다 어 냄새가 아 영국 냄새나 에이 씨 유럽 냄새가 제대로 나 아 냄새가 달라 공항 냄새 나 외국 공항냄새 아 진짜로 아 내가 오바떠는게 아니야 진짜로 아 진짜 뭔 냄새지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되게 안 많다본 냄새 하나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니니사에서 만나온 한 팩을 깠기때매 여기서는 한 장정도는 그 희귀한게 나올 수 있거든요 저 영국 안가봤어요 유럽은 안가봤어요 뭐 이런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보여드릴게요 첫 팩은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이 선수 뒷장은 이렇게 되어있어요 팀 웨스트엠 뭐 이렇게 하죠 전단지 프리 전단지 보너스 보너스 보너스다 에버튼 그냥 이거 그냥 팀 어 디펜더 디펜시브 락 디아스 이거 좋은거야? 좋아요? 자 일단 팀 이거 이거 아무튼 비싼거 뭐 디펜스 93 뭐 수치가 있네요 이거라도 게임할 수 있나? 파니니 이걸로 아 게임 가능할거 같죠? 수치가 있으니까 아 뭐 미드필더 뭐 디펜더 뭐 이렇게 있네 저 이제부터 이게 희귀한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예 뒤로 돌려놨어 한 팩에 희귀한 것들은 뒤로 돌려서 쪼는 재미를 느끼게 함 히어로 컨트롤 90 토탈 258점 홉저그? 258점 나왔어요 근데 이건 등급 자체가 내가 봤을때는 한 팩에 한 장이 기본으로 들어있는 그냥 그런게 그렇게 희귀한 카드는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234점 좀 낮죠? 어 마르... 마르티... 말티넬리? 말티넬리 말티넬리 선수 호비에이르 감사합니다 아 요즘 잘해요? 호비에이르 호비에이르 선수 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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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렇게 나와요 어 미드필더네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니 히어로 디펜시브 럭 다이아몬드 아이스 아이스가 나온게 이거 탑키커 탑키퍼 아 탑키퍼 유중이가 좋아할까 이 말이야 네말이 카드선물을 좋아할까 이 말이야 내 말은 카드선물을 좋아할까 이 말이야 일단 여러분들도 합을 맞춰줘야 돼 왜냐 20만원짜리 카드라고 해주세요 20만원짜리 이게 현실성이잖아 20만원짜리 카드 후원 감사합니다 어? 나 바로 나왔는데? 아 내가 거꾸로 스포로 해버렸구나 엘리트 서석 파트리시오 히어로 파트리시오 서석 토마스 서석 이제 이분은 키퍼 파트리시오 자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저 이제 추갈못이니까 아이고 이게 어퍼스트로피 뭐 이런게 너무 많아 솔직히 이름이 그치 왜냐면 각 나라의 선수들이 많다보니까 자 이거 어? 일반 카드가 3장밖에 없다? 그 말인즉슨? 특이한 카드가 3장 3장이다 어 일반 카드 3장 특이한 카드 3장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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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휴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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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미드필더 휴게스 어... 어... 왓포드 왓포드 선수인데요 휴게... 미드... 왓포드의 미드필더 윌 휴게스 아 휴즈 휴즈에요 윌 휴즈 히어로 그리고 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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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이게 되게 희귀한거 나왔어요 희귀한거 드디어 나왔습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세사르 아즈필리 케타 수비수입니다 첼시의 수비수 케세... 케사르 케이사... 카이사르 케이사르 카이사르 카세르 케이사르 세자르 어 세자르 세자르 아즈필리 퀘에타 세자르 같아요 제가 봤을때 얼굴 나무니 호성같은데 아 세자르 어 맞아요 세자르 아즈필리 퀘에타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세자르 아즈필리 퀘에타 감사합니다 이거 200만원 리미티드 이렇게 축구선수로 몰라도 깔 수 있다는거 아 진짜 좋은거야? 아 진짜? 유명한 선수요? 아 진짜 잘해 아 첼시 주장 일반 카드들 루키 루키도 있네 여기도 아 버너스 아 후원 감사합니다 뉴 캐슬 유나이티드 이거는 팀 포워드 와포드 포워드 누굴까요? 와포드 포워드 와포드에 있는 포워드 이즈마일라 쌀 이즈마일라 쌀 이즈마일라 사르 이즈마일라 사르 이즈마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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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루키 카드는 없네 여기에 루키 카드 모으라고 했거든 아 방금 불순했나요? 저 의도가? 이런 카드요? 그냥 뭐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거 아니야? 이거 카드가 뭐였더라? 프리미어리그 파니니사에서 나온 아드레날린 엑셀 아 이렇게 불순하게 하면 안되는데 아 근데 혹시나 또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봐 아 그래서 아드레날린 엑셀 아무튼 이 손흥민 선수 이 또 뽑고 오늘 날이 날 잡았습니다 오늘 자 일반 카드는 따로 빼놓고 최소 2개 이상은 있는데 아까 되게 독특하게 세 개가 나왔다는 것은 더 특별한 카드가 하나 더 껴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에 세 장이 나오면 특수한 카드가 세 장이 나오면 그냥 대박인 것이다 루카스 모우라 루카스 모우라 루카스 모우라 루카스 모우라 브라질 국적의 음 토트넘 음 선수네요 미드필더 그리고 뉴캐슬 유나이티드 존주 셀비 셀비 존주 셀비 존주 셀비 아 민머리 선수입니다 존주 셀비 존주 셀비 셀비 추가 아 유명한 선수요? 어 아니네 탑키퍼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 에미신 리아드 마흐레즈 파이어 속성입니다 마흐레즈 파이어 속성 아이스 속성 라이트닝 속성 선수들이 엘리트 히어로 다이아몬드 락 탑키퍼 게임 브레이커 선수들 합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이제 게임도 할 수 있는 축구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아까 아스 필리 쿠에타 가격 7,000원 아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아니 7,000원이 웬 말입니까 아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근데 왜 7,000원이야 허허 아 리미티드 에디션 몰라? 뜻 몰라? 카드의 가치를 모르는 녀석은 썩 꺼져 덩크 리비스 덩크 리비스 덩크 게임 브레이커 데클레 데클란 라이스 쌀이네요 데클란 라이스 일반 반짝이 카드 나머지 선수는 일반 카드 어? 에제도 있네요 에제? 에베르치 에제 아스날 맨유 선수 있어요 맨유 선수 맨유 선수 맨유 선수 루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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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배웠던 것 같은데 루크쇼 당군한테 배웠죠 저번에 루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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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유 카드가 있나 볼까요? 루크쇼 루크쇼 리버풀 맨유가 잘 안나오네 어? 아 첼시 어 메뉴 있다 포그바 폴포그바 미드필더 폴포그바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이거 얼마에요 폴포그바 200 200 아 메뉴가 두장 밖에 없어 루크쇼랑 폴포그바 폴포그바 이게 말이 됩니까? 리버풀 선수? 리버풀 선수 리버풀 선수는 리버풀 팬 있어요? 첼시는 좀 있네 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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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고 브렌트포드라는 팀 이건 뭐야? 늑대표시? 늑대표시는 뭐에요? 울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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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리버풀있다 알렉산더 아놀드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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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현재 폼 1위급? 아 줘요? 이거 줘? 아 안돼 주고싶은데 안돼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아스날 선수 페페 니콜라스 페페 왜 안돼? 페페 안돼? 왜 안 아 별로야? 나 들어본 것 같았어 페페 첼시 선수 첼시 선수는 되게 많거든? 첼시 선수도 보여드릴까요? 첼시는 되게 많아 나 오늘 첼시가 많이 나왔어 에버튼 뭐 많이 있네? 와포드 와포드 첼시랑 레이세스터 리세스터 시티 좀 헷갈리네 좀 헷갈리네? 유니폼이 레스.. 아 레스터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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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첼시는 3장 나왔는데요 리디거 안토니오 루B 리디거 백성 크리스텐센 그리스텐센 크리스타 크리스텐센 크리스텐센 센 붙으면은 뭐 덴마크 뭐 이쪽 아닙니까 안데르센 뭐 이렇게 센 스늘센 뭐 이렇게 하나 어 그리고 이 선수는 들어왔어 실바 티아고 실바 실바 티아고 실바 뭐 요정도 다른 선수도 이제 까볼까 더 아직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축구팬들이 많은데 팀별로 분류해서 팀별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팀별로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를 다 팀이 섞여서 나왔어 일반카드 일반카드는 유명팀 있으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유명팀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유명팀이란 추갈못이 들어본 적 있는 팀 맨유 첼시 리버풀 아스날 아 백피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맨시티도 있고 뭐 한데 아 미쳤는데 나 나 미쳤어 노르가르드 노르가르드 이제 일단 하나 나왔고 일반카드로 하나 나왔고 뭐야 일반카드가 4장 이었어나 이런 씨 근데 골든볼러가 나왔어요 골든볼러 메이슨 마운트 미드필더 첼시 미드필더 근데 웃긴게 어 골드 맞아 나왔어 지금 나왔다니까 이거 지금 골든볼러 골든볼러 나왔어 지금 웃긴게 뭔지 알아? 딱 봐도 내가 알못 알못도 희귀하다고 느낀게 디펜스 어택 컨트롤 세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다 100x100 그래서 도합 300 나 이제 부자야? 근데 이게 이게 뜯는데 이 선수가 또 중요해 이 선수가 만약에 뭐 뭐 뭐 또 누구 뭐 유명한 선수 내가 모르겠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아 유명한 선수야? 아 마운트 나 이제 나 이제 끝났어? 나 사실상 끝났어요? 아 100억이야 이거? 너나 너나 일단 골든마운드 이거 딱 딱 봐도 좋아 내가 내가 봐도 한 장 오토 아니면 저지 유니폼 조각이 나와요 오토 아니면 저지 유니폼 조각 3만원? 3만원? 아 7천원? 아 3만원 3만원 골든 100x100 이거? 7천원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7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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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뜯어 7천원 뜯어 7천원 이씨 어디야 이게 어? 끼니 하난데 이거 가져가 야 어디가서 카드 이거 딱 내밀으면서 국밥 야무지게 먹고 손님 결제요 예 되게 가치가 높은 거야 어디가서 이걸로 국밥을 먹어 근데 이것은 배민 3만원 쿠폰이다 상품권이다 3만원 상품권 야 이렇게 골든볼러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오토 카드 오토 카드가 아니라 오토 그래프 어 싸인 카드가 있어요 싸인 카드가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어 그럼 이제 오늘 야무지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카드 팩이 종이 재질이라서 포켓몬 카드 이게 비닐하고는 또 다르네 케인 해리케인 나 들어봤는데 해리케인 유명 선수 아니야? 해리케인 토트넘 해리케인 손흥민 선수 짝꿈 아 손흥민 선수 짝꿈 시소커 시소커 다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갈 길이 멀어요 아 뭐야 빌어먹을 야 이건 아니잖슴 아니 씨 라인업으로 카드를 하나 더 만들었어 이건 아니잖슴 그럼 이제 막 버려 이거 씨 뭐야 장난쳐 버려 이게 나중에 희귀해져 왜냐 짜증나서 아무도 안 먹었거든 오박사 카드 같은 거야 오박사 카드 라인업 특별한 카드 포켓몬스 초 초판 초판 이 인물 카드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맨시티라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으면 님 뜨길 바랄게요 이거 어 밀로 밀로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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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밀로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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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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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슨 리차르 리슨 히샬리송 아 아 아 브라질 선수니까 브라질 선수니까 히샬리송 히샬리송 히샬리송이죠 아 이게 그 국적에 따라서 읽는 법이 달라서 그쵸 아 이거 광고 이제 그만 보고 싶은데 이것도 뭐 가치가 있겠죠 나중에 다 갖다 버리니까 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나중에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모은다 이것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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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같이 껴주는 전단지인데 김카드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 그래서 포켓몬 할 때 전단지 나왔거든요 이거 막 무슨 뭐 퀴즈 카드 해가지고 그냥 껴주는 거 그것도 모았다 왜냐면 다 버리거든 그러면 이거 귀할 수 있다 나중에 아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여기는 뭐 유명 어 맨유 나왔네 맨유 리버풀하고 맨유 있네요 리버풀 조엘 마틱 조엘 마틱 조엘 마틱 맨유 빅터 린델러프 빅터 린델러프 빅터 아 왜 버리라고 그랬어 실존 선수인데 왜 자꾸 버려 앗 이러고 있어 실존 선수입니다 뭘 버리긴 해야돼 뭘 버려 버리긴 이걸로 카드게임도 할 수 있는데 라이스티닝 뭐 아이스 김도진이예요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김도진이예요 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반짝거리는 아스날 이게 뭐 포켓몬을 치면 자원카드 같은건가봐 자원카드 아스날 하필이면 이게 아스날이 꼈네 아이씨 웨르너 티모 웨르너 티모 웨르너 티모 웨르너 이거 일반 카드 아이씨 여기 라인업 카드를 또 리버풀 라인업 카드 리버풀 라인업인지 어떻게 알았어? 멀리서 봤는데 AVFC는 뭐에요? 아 디엠블럼 AVFC는 뭐에요? 아 스톤빌라야 이게 선수들 아 선수들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독수리가 있네요 너무 작아서 안보여 파락? 파라스 파라스 원파라스 원파라스인데 크리스탈팰리스 크리스탈팰리스 이거 너무 작아서 안보여 크리스탈팰리스 야 이거 선 팀이 되게 많네 팀이 되게 많아 팀이 되게 많아 음 재밌다 나 사인카드 하나만 나와줘 형 음 음 그만 나와줘 재미없어 에데르선 코이야테 코야테 코야테? 최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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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야테 코나테 코야테 코야테 코나테 최이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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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미야게님 즐겨요 구독 감사합니다 쿠야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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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어 자 아무튼 라인업 카드 아 참 아 라인업이 나와 에스턴 에버튼 뉴캐슬 아스날 팀 이거 카드 저 몇장 안 남았어 지금 사인카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나 지금 한 박스를 깠는데 사인카드는 나와야죠 어 타르코스키 포페 뭐 이런거 있네요 아이씨 라인업 브랜트포드 라인업 아 이 반짝거리는 카드도 되게 많은데 아 아 꽝이라고 하지마 에 에르데썬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에르데썬 분명히 아까 전혀 나왔는데 에르데썬 똑같은 카드잖아 아 에르데썬 아 에르데썬 두장 아 에르데썬 에르데썬 두장 아 아 불안 베드나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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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 맥 맥 맥긴 존맥긴 AVFC 존맥긴 존맥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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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승진하다 아.. 짜증나 티아스 2장 디아스 디아스 2장 그리고 어림도 없지 루 FC 이거는 황금 카드 쪽으로 빼야되나보다 반짝 카드로 라인업은 저쪽 일반 카드 쪽으로 빼고 이게 리즈야? 리즈가 뭐였지? 아까 뽑은게 아.. 이게 리즈야? 왜? 루인데? 이건 루 라고 해요 영어 몰라요? 리즈 유나이티드 루.. 리즈 유나이티드 리즈 유나이티드 풋볼클럽 아.. 아 그렇구나 유나이티드는 왜 자꾸 붙이는거야? 뭘 자꾸 이렇게 연합을 해? 응? 뭘 자꾸 연합을 하는거야? 리즈 지역에 있는 풋볼팀이 다 연합한거야? 아.. 아 노동자 연합 거기서 출발해서 그래? 아.. 영국은 다 노동자가 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뭐 일 끝나고 축구경기 보고 뭐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아.. 라인업 카드 그만 주라고 빌어먹을 크리스탈 팰리스 라인업 아.. 라인업 카드 말고 선수 카드 주라고 근데 이것도 좀 이쁘다? 라인업이 더 이쁜거 같은데? 마음에 드는데 라인업? 겉에가 막.. 그.. 그.. 뭐야 이 잔디가 되게 까끌까끌해서 좋아 아.. 라인업 카드가 일반 카드가 나왔대 inspiration 두장이죠. 대해야 군도간 아... 아 이제 좀 위인님이 좀 정리가 되면 해야죠 1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위인님이 요즘 눈코 뜰새 없이 바빠요 규인도간 아 규인도간 일반일반 아싸 라이너 카드 나 이제 라이너 카드가 더 좋아 라이너 카드 어디냐 어 맨유 맨유 라이너 카드 이걸 의중에 줄까? 대해야 쇼 루크쇼 맨유 라이너 날도 있냐고요? 날도 없는데요? 날도 없는데요? 날도 뭐해? 쉬고 있어요 날도? 루크쇼 아 작년 시절이라 네토 아이스 뭐 아 사바사키인줄 알았는데 타르코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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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 제임스 타르코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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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호스키 타르코스키 타르코스키 선수 나왔고 몇장 안나오고 5팩 나왔습니다 자, 이 안에 오토카드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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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이 있거든요, 한 팩에. 30장의 기회. 사실 일반 카드가 쿼터로 들어있기 때문에 30장의 기회는 아니에요. 골든이 그냥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골든 한 장. 이 한 박스에 골든 한 장은 기본 깔리는 것 같은데 골든 마운트. 신디윤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안데르송 3장. 누가 보면 나 안데르송 매니아인 줄 알 거야, 아마. 세상에서 안데르송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걸? 브라질 안데르송. 맨체스터 시티 선수네요. 맨체스터 시티, 안데르송. 아, 비싼 카드 안 나와서 실망한 거 아니에요? 저, 저 카드 개봉 자체를 좋아해요. 이게 개봉하는 걸 브레이크라고 한다고 합니다. 브레이크. 아, 에데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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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오나요? 나오나요? 아, 이건 뭐 글씨도 안 써있어. 뭔 팀인지도 몰라. 뭔 팀이야, 이거. 노리치. 노리치. 노리치 팀. 노리치. 좋죠? 노리치. 헤리케인. 헤리케인. 훌륭한 선수죠. 헤리케인. 자, 저에게 남은 기회는 세 팩입니다. 단 세 팩. 헤리케인. 헤리케인. 난 슬플때 헤리케인을 춰. 옥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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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절로 어그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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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카드예요, 일반 카드. 아니, 일반이 왜 내장을 넣어? 미친놈들아! 지질래? 유근원님. 아, 일반 카드도 좋은 카드예요. 근데 유근원님 11개월 구독하세요. 제가 이게 팩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일반 카드를 내장. 지들, 지네들도 일반 카드 내장 썼으면 연병 떨거면서 나한테는 화내지 말래. 아, 일반 카드가 내장. 아니, 다섯 장이 들었잖아. 일반 카드가 다섯 장이 들었잖아. 여섯 장 중에. 그러면 여기가 엄청 좋은 카드란 얘기거든? 어? 나 좋은 카드 안해준다. 못 참아? 아, 이거 좋은 카드야? 뭐야. 좋은 카드 아닌 것 같은데? 포포나, 다이아몬드 포포나. 그냥 다이아몬드인데? 속성이겠죠? 아까도 다이아몬드 있었거든? 되게 반짝거리긴 하는데. 아까 나 다이아몬드 있었거든? 하나? 홀로그램이 되게 세네? 아,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다이아몬드 여깄네. 마르티넬리. 까브리엘 마르티넬리. 다이아몬드. 당근, 당근죠? 아니, 당근은 이것만 모으는데. 대해야. 이거 얼마 찐지 모르겠어, 나는. 자, 두 팩 남았어요. 아, 뜬 줄 알았잖아. 라피하, 파이어 카드. 파이어 카드. 타르크프. 광고. 아, 이게 좋은 거지. 왓포드 라인업. 왓포드 라인업. 왓포드. 맨유 선수 한 명 나왔네요. 마르티알. 안소니 마르티알. 마샬. 아, 마샬. 안토니 마샬. 이 선수들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상대평가인데. 못하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안 좋은 선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걸 가지고 버리라 마라. 뭐 열심히 하네. 아이씨. 일반 카드를 4장을 넣어. AVFC. AVFC의 보너스. 아이씨. 보너스면은. 반짝 카드의 보너스면은 AVFC잖아. 아이씨. AVFC. 이야. 휘황찬란하다. AVFC. 자, 이거 한 장. 떴을까요? 싸인 카드 떴을까요? 자, 포워드. 반. 반. 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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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 우드. 크리스 우드 엘리트. 좋은 카드죠. 크리스 우드. 크리스 우드.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라인업 카드 이제 각 각 팀의 라인업을 알 수 있어요 작년 라인업 그 다음에 팀 뭐 이게 avfc 아스톤 빌라 아스톤 빌라 뭐 이렇게 여러 팀들 리즈 뭐 이렇게 있고 반짝거리는 카드 그리고 리미티드 에디션 7,000원 상당의 카드 라고 합니다 7,000원 상당의 카드 그리고 마운트 골드 카드 3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3만원 게이드 게이름 3만째 마운트 배민 배민 상품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나왔습니다 요거는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는 아까 깠던 거 말린 말린에서 손흥민 선수도 제가 아까 나왔거든요 손흥민 선수 이건 다른 카드 회사에요 다른 카드 회사 그리고 이제 아까 뭐 뭐 코쿠 목 코쿠 목 코쿠 도 있었죠 무 코쿠 목 코쿠 목 코쿠 목 코쿠 목 코쿠 그것도 이제 말린 크롬 대표님이 그 해서 준 건데 같은 카드 제가 뽑았다 저렇게 해서 카드팩 개봉 잘 했습니다 자 확인 도록 하겠고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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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 하나 더 달라고 해 종이박스로 써 박스 하면 되나? 종이버기? 비닐 종이버기 비닐 버터 바다리 비닐 버터 비닐 버터 비닐 버터 비닐 버터 스타벅스 스타벅스 다시 버리네 비닐인가? 비닐 아니겠지? 비닐 버터 종이지? 종이 쓰레기는 다시 버려 비닐 버터 굽기 2번 좀 대단한 1번 자 이렇게 나왔고 이거 전단지는 어떻게 할까요 전단지 여기에 코드가 다 적혀있거든요 뒤에 코드가 아 필요해요? 10개 모으면 카드백 주나? 이것도 다 사람들이 버리니까 저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시계할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건졌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딱히 없는데요 무코코 선수 무코코 선수 비싸다고 합니다 무코코 선수 만원? 만원 한다고 10년 존버 그리고 칼레타 카르 칼레타 카르 더 두껍다 이 카드가 리차드 칼라피오레이 칼라피오레이 마르케스 이렇게 루키 카드가 4장 있네요 손흥민 선수까지 자 이렇게 해서 두 장 두 개 까봤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한 장 더 깔까요? 하나 한 팩 더 까볼까요? 드래곤볼 지금 있는 거 알려드릴게요 드래곤볼도 있고 레슬러도 있고 야구 카드도 있고 포켓몬 카드도 있고 워킹데드 카드도 있고 스타워즈도 있고 스페이스 잼 카드도 있고 제가 좀 잘 아는 걸로 가볼까요? 지금까지는 모르는 것 같고 잘 아는 거 드래곤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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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비싼 거라고 했는데 드래곤볼 슈퍼 미라큘러스 리바이벌 만다이사에서 만든 2018년도 카드 팩입니다 카드 수량은 288장이 들어있고요 시크릿 레어가 들어있습니다 SCR 시크릿 레어 기저귀 파이터 SS3 고게타 오지터 나오면은 좋다고 합니다 2018년도 박스인데 2021년도에 3년 뒤에 까는 거죠 사실상 이게 2018년도 빨리 앞에 나왔으면 이거는 좀 더 4년까지도 되지 않았을까 3년 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로 파는 게 더 비쌀 것 같은데 저같이 카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냥 까는 게 낫습니다 옆에 쌓이는 게 안 깐 거야 이거 뭐 오늘 다 깔 수는 없을 것 같고 저같은 무지렁이한테 이걸 선물해줬다면 각오는 하셨어야죠 일본 공황 냄새 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곤볼 미라큘라 미라큘러스 리바이벌 미라큘러스 아우 다채롭다 오! 이 안에 특이한 게 하나 들어있다 이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접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일본 일본 카드는 이렇게 접기 좋게 해놓은다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팔려고 하나 미라큘러스 미라큘러스 이거때문 가려지네 미라큘러스 여기 특별한 카드팩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막 각양각색에 카드팩들이 이렇게 많은데 특이한 오픈되어 있는 카드가 하나 들어있었거든요 뒤에 보면 색깔이 다 달라 색깔이 다 달라 앞에도 다 달라 일러스트가 다 달라요 까기가 너무 아깝죠 까기가 너무 아까워 이거 자체가 너무 예술이야 근데 각오하셨어야죠 저한테 줬을 때 각오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게 보이게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보이게 한 장이 이건 보이게 넣었으면 너무 그건데 개조인간 베지터가 있냐 개조인간 베지터 근데 이걸 보이게 넣었다는거 자체가 그냥 준거잖아 블랙마스크드 사이안 블랙마스크드 사이안 블랙마스크드 사이안 스플린터링 마인드 마스크드 사이안 사이안 다크대 다크디먼 렐룸 싸가 뭐야 이거는 카드를 까는것도 안까는게 나을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 보였잖아 그치 요대로 요대로 놓겠습니다 야 이렇게 많은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금방 까요 까면 금방 까 어 이건 많이 들어있다 팩이 많이 들어있어 싸이케 디먼 락킨나웃 게임할 수 있게끔 가까이서 보여줘 근데 가까이서 보여주면 이렇게 해야돼 이렇게 해야돼 신용 이렇게 이렇게 봐서 반짝거리는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셀도 있습니다 셀 셀 어 얘 개다 드래곤볼에서 개 피라우 일당 개 바지 부분 담당하는 애 나 좀 앞으로 갈까 피라우 머신에서 그 몰라요 얘? 얘를 왜 모르지? 바지잖아 얘 아아 이걸 땡길까? 이걸 땡기잖아 뒤로 멍청해 근데 땡기면 바닥이 안 보이는데? 아 훨씬 이게 더 그거네 아 훨씬 잘 보이네 어 어 어 개구리도 있어요 개구리 기뉴의 영혼이 들어가 있는 개구리 기뉴개구리 뭐 이런것도 있고 근데 우리는 뭐 네퍼도 있고 한데 어 아빠 걔 아빠 그거봐 부활했을때 우린 반짝거리는 카드가 필요하죠? 드래곤볼 드래곤볼 후리자 후리자 근데 그냥 나중에 이것처럼 반짝거리는 카드가 개많이 쌓일 것 같다 내 생각에 녹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뭐 여러가지 카드 아 이게 아까 그 다크파워 블랙마스크드 사이안 아까 이거 완전히 덮은거다 블랙마스크 아까 좀 깨진거였거든 이거는 깨진거 블랙마스크 제가 몰라요 뭔지 베스트 아닐수도 있어 어 몸통 피라오일당 몸통 왜 안잡아 몸통 염라대왕 이렇게 있는데 빨간 용도 있고 아 3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야? 기뉴인데 근데 옛날 기뉴가? 젊었을 때 기뉴? 포즈가 옛날 그 기뉴잖아 그치 기뉴가 몸 뺏은거에요? 아 이거는 뭐 오리지널 코믹스에서 안나오는거 같죠? 무루마 뭐 비루스 아 반짝거리는 카드 하나 나왔다 아까는 두개 있었는데 어 그렇다는 얘기는? 되게 좋은 카드였나? 아까 나온게 킹피컬러 킹피컬러 아 내가 뭐 뭐가 같이 있는지 모르니까 킹피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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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팡 팡도 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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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거리는 카드가 한장 있거든? 계속? 그렇다는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는? 이 반짝거리는 골든프리자가 좋은거란 얘기? 뒷면이 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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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달라 이거 뭐야? 소르베 뒷면이 달라 이것만 이건 게임하는 용이 아닌가봐 끝났다 끝났다 뽑아버렸다 2018 드래곤볼 카드에서 뽑아버렸다 아 이건 뭐 신이 뭐 게시를 해준거라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뭐 뽑아줬다 뽑아줬다 이야 씨 그리고 요번에 나온거는 17호? 수파 17호 수파 17호 여긴 GT? GT 위시 저게 뭘까? 어? 표지에 이미 있어 골든프리자가 그 말인즉슨 이거는 대표적으로 뽑아야되는 카드라는 것? 대표적으로 뽑아야되는? 이쁜게 잔뜩 있죠 여기 그렇게 생각해볼 수가 있다 사실상 뭐 뒤에는 끝났네요 끝났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저만 돈 벌어서 미안합니다 돈 벌려고 카드팩을 뜯는건 아니었는데 수파 사이안 블루 송고쿠 개왕 쇼킹 데스볼 슈퍼 17호가 쓰는건가봐 쇼킹 데스볼 아 바바 바바 할멈 그리고 이거 피라오 아까 1,2,3 다 합친거 피라오 머신 아까 바지랑 몸통이 나왔죠 그니까 이게 4거든 0,1 위에 4있지 이게 4 이게 뭔가 가치를 뜻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땐 4 좀 프리즘이 들어가있고 보면 프리즘이 들어가있죠 이렇게 확실히 그리고 요거는 0,1은 좀 약간 맹맹해 전체적으로 그냥 고 전체적으로 빤딱빤딱 전체적으로 빤딱빤딱 그리고 아예 위시카드라고 해서 게임을 하는 용으로 나온건데 뒤에가 아예 게임을 할 수 없게끔 위시카드가 있는 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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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자 아까도 있었다고? 오 에이씨 그럼 이게 좋은게 아니야 그냥 카드의 성격이야 이거는 그냥 일반 카드인데 어웨이큰 블랙마스크드 싸이안 이게 뭐지 뭐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카드의 특성인거야 좋은게 아니야 에이씨 그냥 갖고있다가 바로 쓸 수 있는 카드인가 봐 뒤에 안섞고 양면이라서 게임할때 안섞고 하는건거 같은데 레전더리 블랙 아 레전더리 백 아니 레전더리가 아니야 리더백 전설 아니야 레전더리 아니야 리더백 리더백 좋은거 아닌거 같아 이게 그냥 이렇게 프리즘의 형태로 봤을때는 요거 요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거 같은데 에이씨 따라 안 빼놓으면 레전드 젊은 호민 늙은 호민 호민 과거와 미래 레전드 아 이거는 이것도 두개밖에 안들어졌네 레전드 데드리 디펜더 프리자 그냥 카드 스타일이네 진짜 리더백이라는게 뒤에가 적혀있는 카드야 레전드 고한 고한 그램파 고한 음 뒷면이 다르네 리더백이라 어 두개있다 아싸 반짝거리는거 두개 들어있음 뒤졌다 손오공 나왔다 뒤졌다 데드리 디펜더 손 고크 얘 계속 나와 짜증나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왜 자꾸 나오는거야 짜증나게 눈치없나 여섯살부터 이걸 개봉해야됩니다 아아 그냥 반짝거리는거 아니어도 원래 있는건데 뭐야 애초에 반짝거리는것도 아니었잖아 아 반짝거리는거 맞아 달라 그 텍스트 박스를 보세요 그쵸 그쵸 오른쪽이 반짝거리죠 그니까 같은 카드인데 그냥 프리즘이 있는거 같아 그냥 이것도 같은 카드 나와있을거야 그니까 미세한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고시에이터 크리링 이렇게 미세하게 아 이씨 이씨 피라우마신 피라우마신 후원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자넨바 자넨바 커요없죠? 아 킹피컬홀로 킹피컬홀러 킹피컬홀러 시크릿 레어가 나와야되는데 이게 등급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뭔 등급인지 아!! 아래있다 X3 아래 있네 아래 싸어있네 On Come on come on 그냥 안반짝거리고 Perm deploy 그리고 아까 덜 반짝거리는 거 있죠? 그냥 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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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반짝이는 컴머 컴머 컴머야 이거는 그냥 그냥 반짝거리지 그냥 이거 자체는 그냥 뭐가 있다 여기 지금 프리즘이 제대로 박힌 거 요거 제대로 보겠습니다 아래 SR이 있네 SR 확실히 이게 제대로 이게 금박이 좀 유난떤다 했거든 이게 SR이었어 그냥 R보다 좋겠지? 시크린레어는 SCR이고 이거는 그냥 슈파레어 같은 거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요것도 다 R이야 요것도 다 R이에요 근데 SR이 하나 있어 뭐냐? 내가 아까 싫어했던 블랙 마스크들 금박이 화려한 거 PR 이건 PR이야 PR은 뭘까? PR 그냥 공짜로 넣어준 거 PR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야겠네요 제이언라 고기 어 거짓말 SR 꺼지타 시크린레어 손오공 90달러 시크린레어 베지타 20달러 시크린레어 SCR을 뽑아야 돼 SCR 요거는 그냥 SR 지금 한 박스에서도 이만큼이 나왔다는 건데 흔하다는 거야 사실상 내가 봤을 때는 거의 포켓몬 카드로 치면 너블레아 정도 너블레아 정도 레아 이건 딱히 금박은 없죠 보면 이제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죠 프리즘은 있는데 금박은 없다 금은 그냥 레아 프리즘이 없고 그냥 빤딱빤딱하다 포켓몬 카드 레어처럼 빤딱빤딱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반 커먼 언커먼 반짝거리는 효과 있는 버전 그리고 그리고 SR 금박이 확실 있다 금박이 금박이 확실했다 고지타 수파레아 수파레아 13.97달러 고지타 고지타 인기 많죠 수파레아 13.79달러 금은 15,000원 15,000원 정도 하죠 아싸 고지타 요것도 넣어놓자 굉장히 그 희귀한 녀석이기 때문에 누가 사 누가 사 어디 신성한 카드 카드판에서 돈 얘기를 하고 있어 재섭게 이거 잊어보니까 영어 카드잖아 이거 잊어보니까 영어 카드잖아 이제 나 등급을 알아버리니까 잠깐 확실히 막 김이 세네 레아 레아 김 센다 확실히 김 센다 내가 찾아버렸어 수파 17호 수파레아 금박 수파레아 구ימ 이것도 좀 좋아보이는데 6.6점인데 비싸지 않을까 퍔라 이 이거 간지다 이거 야 이거 낭아 낭아 품풍권 야무치 야무차 너 헝그리 울프 개간지네 야무차 개멋있다 진짜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멋있다 쓰러져있는거였으면 비쌌대 쓰러져있는거였으면 비쌌대 쓰러져있는거였으면 비쌌대 이것도 넣어놓겠습니다 간지니까 야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간지가 미쳐버릴정도야 개 멋있잖아 울부짖는거봐 어웨이크 어웨이크 하지만 여기다 넣는다 앗 아까 일반카드 컴머 반짝거리는 컴머 레아 쏜고쿠 레아 스푼 스피 아 이거 시크릴레어 나오는거 아니야? 앗 야무차 어팟콘 야무차 이건 별로 맛없다 야무치는 머리 길어야 멋있어 어? 꺼지타 SPR 점점 금박이 드러나 꺼지타 SPR 시크린레어는 아니고 SPR 자 이거 검색 여러분들 검색 꺼지타 히어로 리버브 이거 뭐라고 읽어? 리버브 리바이브드 뭐라고요? 100만원 하는거 아니야? 이야 이것도 넣어놔 딱 봐도 귀해보인다 넣어봐 귀에 귀에 인기있는 캐릭터라서 등급 안받은거 40? 이베이 피셜 20? 어쨌든 개꿀 어쨌든 개꿀 만원 이상은 한다는 얘기 아니야 만원 이상은 한다 국밥 먹고 저걸로 결제할 수 있다 국밥 먹고 저걸로 결제할 수 있으면 개꿀이지 카드결제 카드결제 카드결제죠 카드결제 카드결제 드라곤 레이다 레아 드라곤 레이다 레몬 안 안 안카만 안카만 래야 안카만 카만하고 안카만은 굳이 왜 나누는지 모르겠어 나누지 마라 카만하고 안카만은 개왕이 카이네 이스트 카이 웨스트 카이 사우스 카이 데들리 디펜더 18호 사모님 버전 18호 사모님 버전 래야 남은 팩은 일곱 팩 낭아풍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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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가격 선고한 복부가격 선고한 오 신기한거 봤어 슈파사이안 송고크 어린데 슈파사이안 송고크야 이거 뭐야 어떻게 돼 이게 GT 과거로 가야 고크가 어떻게 이게 아 어려져 그리고 바로 뒤에 이게 있었어 손오천 송고텐 이렇게 같이 있었어 아 이거 멋있는데 슈파사이안 포 선곡 슈퍼사이언 포 선곡 슈퍼 레아 슈퍼레아 아 오늘 굉장히 국밥 많이 먹겠습니다 조명 are you 선곡 스피크 카만 슈파사이안 고안 남은 팩은 다섯 팩 슈파사이안 고안 레아 남은 팩은 네 팩 3년 전에 박스를 지금 깠는데 괜찮은게 안나온다면 리더백 리더프론트 뭐 이렇게 있네 이게 앞뒤가 있는 카드라서 리더백 리더프론트 무천도사 안 카만 무천도사 안 카만 스피크 카만 슈파 세븐틴 레아 레어도 굉장히 흔하네요 스피크 카만 SR이 SR도 SR도 여섯 장 나오네요 PR은 뭔지 모르겠네 뭔 차이가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 PR은 넘버링이 없지 넘버링이 없지? 아 넘버링이 있구나 BTO-087 뭐 이렇게 있네 세 팩 남았습니다 아 저는 나머지 세 팩 다 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박스에 SPR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이미 나왔어 여기서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수파사이안블루 수파사이안블루 베지타 SR 후원 감사합니다 SR까지 나왔는데 이제 더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 수파사이안블루 수파 144 래아 후리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시크릿 래아 SCR 황금 카드 SPR보다 더 희귀해 보이죠? SPR보다 더 희귀해 보여요 SPR이 이런 느낌 SCR 슈퍼사이안 3 고게타 고게타 슈퍼사이안 3 고게타 이거는 희귀하니까 넣어야겠다 15만원 15만원 국밥 프리패스 이걸 국밥집에 내면 잘 먹었습니다 자 시크릿 레어 초사이안 3 고게타 10등급 카드입니다 아주머니가 어찌냐 나 이거 시방 거슬러 줄 돈이 없는디 그냥 가 프리패스 국밥 프리패스 끝나버렸네요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주요 선수의 여기 맨 위에 1번 기저개 파이터 SS3 고게타 SCR 이게 나온거에요 기저개 파이터 기저개 파이터 SS3 고게타 SCR 미라클러스 파이터 미라클러스 파이터 SS3 고게타 이게 나오네 이게 나오네 똑같이 원하는게 딱 봐도 알못이 봐도 막 무지개에 막 금에 막 아 대표님 주무시는데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아 대표님 주무시는데 어떻게 전화를 합니까 야아 마지막 한 팩 레지타 레아 밋밋하죠 이제 프리즘이 들어가도 밋밋해요 시크릿 레아를 봤기 때문에 밋밋해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획득 득이 있네요 득이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시크릿 레아 한 장 SPR 뭐의 약제인지 모르겠어요 슈퍼 프리즘 레아인가 이거 한 장 나머지 뭐 SR들 수파레아들 수파레아 레아 뭐 이렇게 PR 하나 있었고 그냥 기본으로 껴주는 것 같아요 그냥 카드팩 한 박스 사면 공짜로 하나 더 PR 그리고 낭하풍풍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잘 추려 가지고 요거만 잘 추려서 탈출 요거는 동면 너희는 동면이야 요거는 따로 본선으로 본선으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여기다도 넣어주자 희귀한 카드니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이것도 손오공은 인기 많잖아 히어로 리바이브 이것도 만원 정도 한다고 했거든요 2개 그리고 마운트 이것도 만원 한다고 했거든요 축구 선수도 따로 모아야겠어요 축구 선수도 4개 히어로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너도 합사를 못 시키네? 얘네 얘네는 아까 내 박스를 찢어버렸구나 아 박스 찢으면 안 되는데 아 마침 같이 지낼 때가 골든 프리미엄 야구선수들하고 같이 축구선수 야구선수 사이좋게 요것도 저번에 나왔다 오토카드 김정인 이승재 이 선수 이유리 룩기 카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룩기 카드 이건가 보다 룩기 카드 아니네 아 이게 룩기 카드 룩기 카드 없네 룩기 카드는 여기서는 희귀하게 쳐주네 기록이 없는 선수인데 룩기 카드는 일단 데뷔 그거라 특별 취급하나 보다 자 이렇게 해서 아 오늘 뭐 스크린나가 나왔기 때문에 뭐 끝났다고 봐야죠 뭐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비니 룩 비니 룩 비니 룩 아 이거 뜯어야 되는데 됐어 이건 선물줄거 희귀한 선수를 다 모아서 약간 특별한 카드만 이렇게 야구선수 드래곤볼 카드 다 모으면 이렇게 되네요 사실 뭐 드래곤볼도 드래곤볼도 SR까지 가져가 줘야 되나 싶은데 너무 많아지잖아 그치 SR SPR SCR 두개만 챙겨요 이거 PR은요 공짜로 열린대로 주니까 그렇게 아니겠지 SR에서 숫자 5 이상 4에요 안타깝게 근데 SR PR에서 SR에서 5 이상 5 이상 챙기라고? 또 많은데 그러면 꼬지타 히어로 리바이브 7 7 그럼 이거 챙겨요 그럼 6도 있어요 5도 있어 그럼 이것도 넣어놔 1 1 2 2 2 2 3 5장 데려가겠습니다 드래곤볼 카드 5장 축구선수 카드는 골든볼러 1장 데려가겠습니다 이 루키 카드는 그냥 묵킬게요 묵킬게요 묵킬 카드는 데려갈 필요 없겠죠 후원 감사합니다 데려가야돼요? 1티어는 멜링엄 없는데 1티어는 없는데 루키는 어 그래요 이거요? 묵..묵킬쿠 그러면 이거 다 데려가요? 루키 카드 4장? 이게 더 비싸네 무코코만 데려가요? 슈퍼 무코코 마운트 3만원 마운트 3만원 이거 가져가야 돼요 다 데려가? 루키? 근데 너무 많아지는데 아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는 게 아니야 일반 카드에다 넣어놓는다는 거야 아무튼 드래곤볼 5장에 요 카드도 5장 프리즘 레아는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프리즘 레아까지 요거는 놓고 드라...드라곤... 볼 자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오늘 10장 정도 노아의 방주에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원래 딴 거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됐네 간단한 거 하나만 더 까볼까요? 하나만? 딱 까졌다 간단한 거 하나만 좀 까볼까? 저 지르진 않았어요 선물 받았어 슈퍼스타 베이스볼 카드 뿌기만? 그래도 뿌기만? 뿌기만 하나? 25주년 뿌기만 뿌기만 25주년 뿌기만은 뮤 울트라레어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뮤 울트라레어 아 야구 보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야구로 갈까요? 농구도 있고 이거는 이제 프로야구 KBO 메이자리그도 있고 KBO도 있고 메이자리그 메이자리그는 많거든요 지금 좀 날 잡아서 한번 날 잡아서 까죠 메이자리그는 올림픽 선수 어때? 이건 좀 가벼운데 올림픽 선수 4관 올림픽 선수 탑스 제조사에서 나온 올림픽 장르 팀 USA 25장 들어있습니다 오토 혹은 기념 카드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사인 카드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특별한 카드 25장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좀 뜯어져 있어요 이미 실제로 2020년 2020년 작년에 나온 겁니다 작년에 미국 국대 종이에서 옛날 조립식 냄새가 나요 색깔도 옛날 조립식 색깔이거든요 생긴 게 옛날 조립식 같아요 미친 과대 포장 다섯 장 들어있어요 다섯 팩 들어있어요 다섯 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왜 다섯 팩을 이렇게 넣었을까 오또 카드가 있는지 올림픽 선수 미국 대표팀 올림픽 선수 오또 카드가 제시카 제시카 아세요 제시카 제시카 육상선수인 것 같습니다 트랙 필드 트랙 필드 사쿠라 코쿠마이 사쿠라 코쿠마이 가라데 사쿠라 코쿠마이 미국 대표팀입니다 수영 캐서린 베이커 캐서린 베이커 마스켓포 로비 포즈가 포즈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엉거주춤한데 브룩 브룩 스웨트 아 근데 이거 패럴림픽 이기도 해서 실제로 이 그 장애가 있는 선수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을 조심해야겠네요 나는 그냥 엉거주춤한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경솔한 발언 안 하도록 조심해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로만 로만 로만척 패럴림픽 트랙 패럴림픽 패럴림픽은 표기가 돼 있나 패럴림픽 스위밍 패럴림픽은 따로 표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아무튼 그렇다 오또 카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냥 포켓몬을 깠어야 했어 누군지 1도 모르겠어 저는 축구선수로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뭐 축구선수는 알아서 그렇겠지만 저는 아까부터 몰랐어요 소심바를 하자면 드래곤볼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자 오또 카드가 나오는지 오 나왔습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가 나왔어요 유에스 올림픽 히어로즈 일러스트로 표현된 아주 특별한 카드 특별한 카드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스페셜한 카드가 들어있다고 했는데 레슬링 선수 미국 레슬링 선수 아니 그림이 더 이게 뭐 특일 특일인가요 특일? 포켓몬으로 치면 특일? 특별 일러스트인거지 이게 사진으로 아 후원 감사해요 이게 내가 갑자기 나 진짜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거 애지중지 애지중지 하면서 애지중지 하면서 이걸 내가 막 보관하는 것도 좀 사실 내가 이거 이게 아니 그니까 되게 대단한 굉장히 대단한 선수인데 그니까 뭐 나도 좀 알아야지 어느정도를 알아야지 나도 뭐 신주단지 모시듯이 보관을 할텐데 분명히 특별한 카드거든 그니까 뭐 기본 기존 뭐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사진이 사진이 있는데 특별하게 특별하게 만들긴 했는데 이게 일러스트로 만들어가지고 그 일러스트를 좀 약간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일러스트 같이 해가지고 좀 옛날 일러스트 느낌이 나거든요 좀 많이 아 근데 이게 스페셜한 카드인게 왜냐면은 구성이 달라요 일단 위에 히어로즈가 붙었죠 구성이 아예 다르고 어 뒤에도 이런 형식인데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한 특일이 이게 칵스 어 제이든 칵스님의 어 스페셜한 스페셜한 카드라는 거고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번역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막눈이라 콜럼비아 홈타운 금메달 13개요 아 그치 이 특별한 카드는 레전드들만 나오겠죠 그쵸 실제로 레슬링의 레전드네요 올림픽은 동메달인데 이런 레슬링 대회에서 13개를 따셨나봐요 특별한 카드를 좀 더 차라리 홀로그램을 넣었으면 일반적으로 좀 독특하게 해보고 싶어서 일러스트를 넣은 것 같은데 그 안귀해 보인달까 카드가 나같은 알못이 봤을때는 좀 전설적인 선수인데 전설적인 선수인데 나같은 알못한테 찬밥 취급받을 카드는 절대 아니거든 근데 이제 프리즘을 좀 넣어줬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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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무튼 이 카드는 좀 아무래도 카드 수집기에서 좀 좀 더 매니악하겠죠 아무래도 95년생인데 메달이 13개입니까? 95년생 95년생 여덟 13개인 전설적인 선수 칵 선수 칵스 이것도 인연이겠죠 이게 이게 안그랬으면 우리는 영영 몰랐을거야 사실 그치 이게 막 되게 대중적으로 인기있는 이게 운동이 아니잖아 뭐 축구 농구 뭐 이런 게 아니니까 이렇게 전설적인 선수인데도 거기다 사진도 제가 또 접하지도 못하고 일러스트로만 접해봅니다 자 일단 일러스트가 특별한 일러스트 기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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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카드가 하나 나왔죠 자 뭐 스케이트보드도 있고 뭐 사커도 있고 어 어 포 크라이 프라이드 이거 뭐죠? 무슨 카드죠? 컨츄리 카림 카림 매덕 3대3 농구 3대3 농구에 카림 뭐라고 읽어야 돼? 매드덕스 매드덕스 매덕스 매덕스 카림매덕스 근데 이게 왜 왜 이런 카드로 나왔지? 이렇게 세로로 안나오고? 3대3 센터에요? 어떻게 매덕스 워즈 리타이어드 프롬 프로 배스키볼 앤드 워킹 에스어 저 주얼날 저널리스트 매덕스는 프로 농구를 포기하고 저널리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웬 이 디스커버드 더 3x3 게임 그가 3x3 게임을 발견했을 때 어 그는 프로 농구를 포기하고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위치 인스텐 리 렛깅 드리 드 히스 패션 어 아무튼 뭐 열정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특별한 카드인가 그러면? 양식이 다르거든 이게? 양식이 다른데? 양식이 다른데? 이것도 스페.. 스페셜한 카드겠죠? 스페셜한 카드 스페셜한 카드 스페셜한 카드 펜싱 지브나 스틱스 럭 럭 럭 슈퍼 팀 또 사쿠라 사쿠라 가라데 하지마 오토사쿠라 오토 오토산 사쿠라 오토사쿠라 오토사쿠라 코쿠마이 오토사쿠라 코쿠마이 그리고 오토사쿠라와 그림으로 존재하는 칵스 미스터 칵스 앤 오토상 오토사쿠라 상근님 65개월 고도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스페셜 스페셜 뭐가 스페셜하고 뭔지 모르겠네 펠프스 오토가 15만원 정도 지금 어떻게 전화를 해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일단 오토카드는 집어넣는게 좋겠죠 일단 모르겠지만 칵스 어 칵스 카드 5,000원 5,000원 가량 합니다 칵스 카드 5,000원 6,000원 칵스 6,000원 가량 5,000원 6,000원 가량 칵스 이 일러스트 칵스 스페셜한 카드 칵스 요거는 이제 음 도시락 편의점 도시락 세트를 먹을 수 있어요 도시락 세트 음료수까지 해서 카드 결제 가능 이 오토사쿠라는 어떻게 되죠 오토사쿠라 굉장히 희귀한 카드거든요 감정을 좀 해주실래요 30,000원 구강헷 후원 감사합니다 아 사쿠라 고쿠마이 이베이에 2,000원 사쿠라 코쿠마이 2,000원 진품 광 집에 보관중이던 문서 노비 문서 진품 광 자 다음 다음 물품 감정해보겠습니다 자 요 카드 후 프라이드 앤 칸트리 오왁파크 칼리포니아 오왁파크 칼리포니아 카림 매덕스 명함 카드 띠디디딘 띠디딘 띠디딘 띠디디딘 띠디디딘 띠디딘 띠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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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 그러면 햄버거도 먹고 싶은 햄버거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카드 결제가 가능한 카드 카림 매덕스 카드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 카드가 뭐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뭐 그런 선수들이 뭐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그만큼 발급된 수량 때문에 가치가 매겨지는 거지 자 아무튼 사쿠라 코쿠마이 카드 뱀인 2만원 상품권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거 친구들이랑 함께 야식을 즐길 수 있다는 거 파자마 파티하면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희귀한 카드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카드 일러스트가 있는 이 칵스 미스터 칵스 카드는 레슬링의 전설 7천원 상당해 혼자 할미 혼자 이제 할미의 찹쌀 순댓국 먹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정도의 가치 오늘 저녁은 되게 든든하게 날 수 있다 저녁에 또 든든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는 걱정 없거든요 이 칵스 카드 하나면은 카드 결제 가능하다 자 포프라이드 앤 카 컨트리 카림 매덕스 카드 이 카드는 이제 한 3천원 가량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카드인데 띠디디딘 띠디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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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날드나 롯데리아에서 이제 할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원하는 버거 하나 정도는 먹을 수 있는 할인 버거를 먹을 수 있는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 정도의 희귀함 정도로 가진 카드 카림 매덕스 카드 자 3천 사실 사실 이제 비닐값이 한 50원 할 거예요 그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원래는 3천원짜리 카드인데 3천원짜리 카드인데 비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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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과 만나서 3,050원이 됐다 3,050원이 됐다 3,050원이 됐다 3,050원이 됐다 3,050원이 됐다 3,050원의 가치가 됐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카드팩 브레이크라고 하죠 전문용어로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이제 오토바이라고 보통은 안해요 이제 마이크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카드팩 까는 세계에서는 브레이크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3천원 7천원 2만원 가량의 가치를 가진 카드를 제가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1회용 1회용 지하철 카드도 1회용 카드가 있잖아요 한번 쓰고 내버리는 거 제출해버리는 거 이런 카드 수집의 세계서도 국밥 정도는 거뜬히 계산할 수 있을 정도의 카드들이 많이 있다 어 그 정도의 희귀 적인 카드요 오늘은 진짜 이거 제가 카드 언박싱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에서는 요거 이제 사실 이제 뇌절이에요 지금 한 또 30분째 또 뇌절하고 있는데 이 기적의 파이터 슈퍼사이언3 고게타 아 요게 스 스크린레어로 나왔다는게 제 이제 브레이크 인생에서 한 일주일 됐거든요 일주일 제 브레이크 인생에서 가장 그 가치가 높은 카드를 뽑았다 선수 카드는 또 그 일반 카드 모아놓는 데다가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나왔습니다 조상님을 잘 모셨기 때문에 나왔죠 일반적으로 잘 안나와죠 자 하나만 더 까볼까요 좀 아쉽죠 저 팩이 한 25장 밖에 안돼가지고 내가 진짜 핫스톤 카드 이제 까는거는 재미없었거든 근데 이거 실물 실물 카드는 좀 까는게 재밌네 음 농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농구 농구도 이제 스페이스잼도 있거든요 농구 특집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중에 농구 특집 이제 농구 특집 스페이스잼하고 같이 스페이스잼은 스페이스잼은 3번인데 뭐해고 아 영화 NBA 2021년 꺼네요 되게 오래되어 보이는데 2021년 꺼야 어 뉴 레가시 스페이스잼 스페이스잼 어퍼 워어어 데게에서 나온 카드 뉴 레가시 새로 나온거에요? 옛날 카드를 다시 낸거에요? 그럼 기존에 희귀한 줄 알고 갖고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돼? 그래도 가치가 떨어지진 않나? 자 간단하게 뽑을 수 있는거 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할까요? 종합 이거 100장 100장 7번이죠? 아 6번이죠 종합 2020년 작년에 나온 어퍼덱 제조사에서 나온 굿윈 챔피언스 100장 3장이 나오는데 오토 실사용품 기념패치 등에 3장의 특별카드가 있는데 마이클 조던, 윈스턴 처칠, 빅토리아 여왕, 장르 불문 모든 카드가 다 나온다고 합니다 해마도 있고, 실제 농구선수도 있고, 야구선수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다 나오나봐요 요거 한번 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으로 한 장이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스페셜 사실 제가 스페셜한 카드를 못 믿겠어요 아까 그 일러스트를 보고 스페셜한 카드가 있어요 이 안에 분명히 한 장이 25개월 구도 스페셜한 카드가 안에 있다는 거 어 이러다가, 뭐 안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아, 이렇게 뜯는거였구나 아, 이렇게 뜯는거였는데 발 nap 어? 요것도 나중에 희귀할지도? 요것도? 아 케이스 이쁜데 그죠? 희소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굿윈 챔피언스 자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장 입니다. 100장. 오늘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카드팩 다 깔기가 힘드니까.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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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여기 멋있다. 지폐같이 해놨어 디자인을 굿윈 챔피언스, 바스켓볼, 햄프턴, 래퍼 빅보이, 시몬 마누엘, 스위밍, 골프, 타이거 우즈 일반 카드가 나왔습니다. 타이거 우즈 일반 카드 근데 일반 카드라서 근데 이게 독특한거 뒤에 이제 이런게 써있어요 정보가 디자인을 아주 이쁘게 했죠 근데 이게 다섯장중에 다섯장이 이렇게 있는데 다섯장중에 스페셜한 카드가 하나가 있어요 이런식으로 뒤에 어떤 효과를 잔뜩 낸 수영선수 수영선수 진짜 아무나 나옵니다 그냥 뭐 운동선수 뭐 뭐 뭐 뭐 아무튼 다 나와요 유명한 사람은 다 나와요 인지도 대잔치에요 인지도 대잔치 주호민 작가님이 나오실수도 있죠 이거는 뭐요? 아셀라셀 이건 뭐요? 아셀라셀 아셀라셀 아래 종목있잖아 아셀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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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로 끝나는데? 테로, 아 테로 끝나는데? 아 운동선수, 그냥 운동선수 래퍼 스카페이스 스카페이스도 나왔어요, 래퍼 스카 페이스 어?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인즉슨? 다섯 장이 이미 나왔는데 일반 카드로 다섯 장이 차있다?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가 있다는 건데 두께감이 좀 있거든요 지금 이 안에 뭔가 천같은게 들어있을 확률이 높다 스페셜한게 이 박스에 하나가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벌써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만져보고 사는 거 아니야? 다? 그쵸? 이러면 딱 두껍잖아 만져보고 사잖아 스페셜한 카드 편집에는 진품용품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리고 네요 아 부분은 쇼셜한 카드 eth 많은 신중 예정 오 를 두께 주장용으로 넣었다고 하기에는 이건 안 들어가있어 두께 주장용이 왜냐하면 이제 뭐 조각이 있을까봐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만져보고 두께감이 더 두껍다 싶어서 고른다면 이건 얇은 대놓고 얇은 게 있고 두께가 똑같은데 이거 두 번 꺼? 이거 가치가 있을 수도 개혈 받는 게 이거는 또 마감을 신경 안 썼어 끝에 봐 누가 봐도 안 귀해 누가 봐도 안 귀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감정을 받을 때까지는 여기다 따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치겠는 게 이게 왜 이거는 따로 없었는데 똑같이 다섯 장이 들어있는데 왜 이거는 괜히 두껍게 만들었다는 거야 열받게 아 아 푸기만 없기에는 진짜 뼈 카드가 나오는 가치가 있는데 이거 없기에는 모르겠네 실수 때문에 나오는 거지 해프닝으로 인한 이제 비싼 카드지 일부러 이렇게 하면 뭐 인쇄가 뭐 덜 됐다거나 뭐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두꺼운 거 어 이것도 두꺼워요? 빅보이 아 그만큼 일반 카드를 덜 넣는구나 일반 카드를 덜 넣어요 일반 카드 두 장 이것도 일반 카드야? 모르겠네 느낌이 다른데 이게 표현이 그리고 이 두꺼운 카드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확실히 적혀있어요 두꺼워 자 뭘까요? 프리미엄 시리즈 폴 바우터 높이뛰기인가? 폴 바우터 아 폴 바우터가니까 그거야 직업 직업 폴 바우터 메모라 빌라 빌리아 65조각 중에 32조각 옷을 집어넣었네요 여기 있었던 굉장히 스페 스페셜한 옷이 들어있습니다 로빈 본 뼈죠 뼈 카드죠 뼈 카드 운동선수 같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65분에 32가 있죠 65조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중에 32번째 조각이라는 거 뼈 카드 미녀 장대 높이뛰기 선수라고 합니다 어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가 나왔죠 이게 아마 확정으로 넣어준 거 같은데 이게 만약에 확정 카드라고 한다라면은 확정 카드라고 한다라면은 스읍 더 이상이 뒤에서 기대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 뼈누나 이거 안 들어가는데 비닐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비닐이 안 들어가는데 세계 106위 정도 하는 어 선수라고 합니다 한 장의 굵기가 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그 천을 집어넣어야 돼 실제 입었던 천을 106에이스 아니 그래 안 되네 자 그냥 이거는 그냥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카드가 뭔지 모르겠네요 베이스볼이 갑자기 아 특별한 카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나보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일반 카드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이거는 자 그러니까 이 두께감 어디에 이제 스페셜한 카드가 있는지 모르게 하려고 일부러 좀 두께감 있는 장치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모델 제니 안드레 안드라 레이 라이다 대 바스켓볼 테오 말레돈 어? 나왔네요 외질 외질은 제가 알죠 외질은 매숫 외질 근데 요게 같은 양식이면은 요건 또 다른 카드라는 건데 그죠 요건 또 다른 카드 자 TV 퍼스널리티 TV 퍼스널리티 TV 퍼스널리티가 뭐예요? 챔피언십 프로그램스 챔피언 터너먼트 앤드 원 25 5만 달러 레코드 뭐 200 만 달러 84년생 뭐 우승자인가 봐요 어? 뼈누나 일반 뼈누나 스페셜한 뼈누나 샌즈 누나 자 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트롱맨 스트롱맨 오픈 멘트 태오 발레돈 또 나왔네 테니스 뭐야 이거 ㅅ 바스킷포 에이쥑 카드 키기 에.. 에기카드 에기카드가 왜있지? 아니 이게 애기 카드가 여기도 여기다가만 분류를 이건 뭐 아니고 다른 뼈누나 다른 뼈누나 로빈번 가로뼈누나 스트롱맨 중복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 빅보이도 아 빅보이도 가로 빅보이 세로 빅보이 다르구나 가로 빅보이 세로 빅보이 마크 헨리 스트롱맨 이거 유명한 사람 아니야 마크 헨리 나 들어본 것 같은데 엄청 무거운 거 듣는 사람 애기 카드가 너무 웃긴다 애기 카드 뭐지 이거 그냥 쌩뚱맞게 다른 카드가 들어있어 잘못 들어왔나봐 쌩뚱맞은 카드 그리고 세 개 이거 두꺼워가지고 잘 안빠져 열받어 아 두꺼운 게 없네 여기는 사카 스위밍 배스켓볼 배스켓볼만 이렇게 나오나 배스켓볼 학기 학기도 있어요 자 일반적인 뮤지션 브랜단 베이리스 제이미 필드하키 그냥 학기 필드하키 뮤지션 브란던 같은 사람이 같은 팩에 나왔어 말이 됨? 같은 사람이 같은 팩에 나왔어 가로 브랜단 세로 브랜단 일반 카드만 있네요 서핑 서핑 카드도 있고 체스 체스 필드하키 필드하키 농구만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네 어 두꺼워요 두꺼워 근데 또 배스켓볼이 또 일반 카드로도 있습니다 배스켓볼 미카엘 조든 침펄마니아님 팔결고도 감사한다고 봤습니다 미카엘 조든 야구선수죠 타이거 우즈 골프 그냥 다른 등급인 것 같아 이게 더 희귀한 것 같아 위에 있는 게 그죠 뭔가 근데 뭔가 이게 그게 없냐 공통점이 너블론 제임스 너블론 제임스 우즈가 비싼 건 이런 거에서 비싸겠죠 그냥은 안 비싸겠지 사인도 뭣도 없는데 바스킷볼 30달러라고요 이거 이게 왜 아 근데 밑에 9달러도 있대요 9달러도 충분히 비닐 씌울 수 있습니다 2달러 이상만 알려주세요 2달러 이상만 알려주시면 제가 비닐 씌우겠습니다 언제든지 비닐 씌울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애기 카드나 여러분들 검색을 좀 해주시면 어스피님 1개월 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달러부터 비닐 씌웁니다 3달러부터 옷 입혀드려요 3달러부터 2달러 메간 라피노이 축구선수 이승우 선수와 좀 비슷하네요 이승우 선수 메간 라피노이 이승우 선수 이승우 선수 세로 르블럼 세로 르블럼 어? 굉장히 스파셜한 카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검색 준비 되셨죠? 자 이베이에서 여러분들 검색 준비 되셨으려고 봅니다 굉장히 스파셜한 카드입니다 주호민 작가님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스파셜한 카드 제스 르블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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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이크 뒤에도 제시 라발락 블라이크 근데 끝에가 이렇게 너무 성의없는거 아냐? 끝에가 너무 거칠거칠한데? 아! 블라이크 아 뭐야 씨 속았잖아 블라이크 박 박카드 비닐 씌울 수 있나요? 씌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명예로운 비닐 비닐로 50원정도 하거든요 비닐 느니까 더 가치있어보이죠 블라카드 외질도 5달러 아 이거 카드 자체가 좀 비싼건가보다 이거 한 팩에 되게 비싸게 파는 카드들이 있어 실제로 음 박스 자체가 비싼거 아 외질 블라이크 이것도 가격특 그 가격이 아무도 안싸 타이거 우즈는 일반 카드도 좋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일반 카드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외질 2달러도 찾았다고? 그럼 벗..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어요 3달러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비닐은 3달러부터 제가 채워드리기 때문에 다시 버스쳐야되고 타이거 우즈는 5달러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5달러 5달러 자 타이거 우즈는 5달러 일반 카드도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럼 여기 일반 카드지만 인기 많은 카드가 러블럼럼은 어때요? 러블럼럼 인기 많잖아요? 아 외질 로얄스플레쉬라 5달러 다시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비닐로 입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할인 이벤트 같은거 있을때는 이제 버거킹에서도 버거 하나를 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되는 카드죠 제가 이제 또 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5천원이라면 5,050원 정도 가치를 가지는 상품 가치를 가치는 상품 가치를 가치는 카드라는거 러블럼럼은 인기 없나요? 러블럼럼 인기 없어요? 왜 그러지? 러블럼럼 이건 인기 있겠죠 조단 카드를 다 모으는 사람이 전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조단 왜 핀트가 나가지? 조단 4달러 비닐 비닐 들어갑니다 자 4달러 50원을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카드냐 아니냐 자 비닐 투입합니다 조단 일반 카드지만 용삼띠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체스 챔피언 파비아노 까루아나 가능한가요? 비닐 가능한가요? 비닐 가능한가요? 체스 챔피언 디디딘 딘 아 이것도 4달러입니까? 그러면 비닐을 입을 수 있는데요 조단 2.5 어 2.5달러? 아 3천원 넘어요 오케이 3천원 음 분명히 비싼 카드가 있을텐데 마크헨니 어떻습니까? 마크헨니 양복조던 1달러 양복조던 1달러 야구선수 아니 이거를 야구선수조던 15달러 아 양복조던 양복조던은 안타깝게 해서 제가 미안한데 미안한데 자꾸 입혔다 벗겼다 해서 미안한데 양복조던은 벗기도록 알겠습니다 제가 양복조던 마크헨니 아니 이게 비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우선순위로 수납을 해야되요 이게 분명히 이제 나중에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양복조던은 안타깝게도 제가 벗겼고 마크헨니는 좀 힘든가요? 마크헨니 제니 제니 안드라 안드레이드 아 타이거우즈 일반 카드도 인기가 있다고 아까 이거 분명히 골프복을 입고 있거든요 골프복 타이거우즈 일반 어때요? 어 일반외질도 있어 일반외질 맷숏 일반외질 일반 타이거우즈 노말 타이거우즈 1달러 어 죄송합니다 노말 1달러 사카 테니스 스카페이스 일반에서는 좀 보기 보면 안될 것 같네요 우즈 0.99달러 이거는 뭐 외질 일반 카드도 사인드라운 카드 사인드라운 카드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일반은 다 1달러 일반외질 3달러 일반외질 아 가치가 비슷해 오케이 일반 달러는 그냥 일반 카드는 안 물어볼게요 그냥 일반 타이거우즈 좀 버시 그로스 미디어 퍼스널리티 대니 이렇게 있네요 아... 그러면은... 오케이! 아...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어... 어디있지? 못찾겠네? 이건 어때요? 아... 어디가서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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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3장을 넣으면... 이거는 이제 또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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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복조던... 양복조던이란 표현이 너무 웃겨... 양복조던이래... 아... 모델... 하나 나왔습니다... 테니스 선수... 그리고... 조... 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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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동물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스파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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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치발리볼... ... 바비아노 까로렐라... 다시 도전합니다... 애기 카드... 체스... 애기 카드로 다시 도전합니다... 가능한가요? 애기 카드로... 지석진... 님이 아니고... 어?! 애기인데?! 고우디... 고우디 카드... 애기 고우디 카드... 그럼 이거... 엄청 희귀한 거 아니야? 애기 고우디... 고우디는... 별로 없는 거야... 근데 애기 버전의 고우디? 그럼 더... 이거 딱 봐도 비닐이야... 내가 봤을 땐... 파비아노 3세트 1달러... 티모시... 위스...? 레이싱... 윌 파워... 로즈... 라벨레... 사카... 하키... 웨인... 그레... 지키... 고우디... 로즈... 라벨리... 로즈 라벨리... 로즈 라벨리... 고우디... 고우디가 뭐였는데? 고우디... 고우디 카드... 와우... 고우디 카드... 꽝... 스테판... 루트... 액터... 액터는 이거... 초상권 비싸가지고 잘 안해줄 것 같은데... 돼있네... 파비아노 까우아나 파비아노 까우아나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각 버전의 파비아노 까우아나가 세로 까우아나, 가로 까우아나 92년에 태어났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애기 까우아나 까우아나가 3개야. 다른 종류에 큰 고우디 까우아나만 모으면 돼 그럼 나 세상에서 까우아나 3종류 모은 사람이면 순이 꽤 높을 거예요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를 제가 아래에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가 아래에 있어요 메간 라피노이 아까랑 똑같죠? 아까랑 똑같아요 라피노이 메간 라피노이 애기 벤 시몬스 애기 카드 애기 벤 시몬스 고우디 굉장히 스페셜합니다 캣 컬렉션입니다 수핑크스 스핑크스 캣 윤수 Excel 하필이면 윤수형이 제일 안 좋아하는 고양이가 나 털이 없어서 윤수들이 제일 안 좋아하는 고양이 스핑크스 고양이 다있네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 자수는 왜 있는거야 대체 어? 아니 이 자수가 왜 있어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갔어요 되게 입체감 느껴져 설명이 스핑크스 고양이는 Congratulations You have received a trading card with a manufactured cat collection patch Enjoy your 메모레이블리아 카드 이건 딱 봐도 내가 봐도 별로 안 희귀한 카드인데요 조버로우 NFL 1픽 루키라 최소 5달러에요 아 그래요? 가로 가로 하나 세로 가로 하나 합계가 5달러? 아 그래요? 일반인데? 조바라우 아까 조바라우 카드 어 조바라우 카드 아 요거 합계는 양복 조던 세트가 있어요 양복 조던 외질 일반 타이거 우즈 일반 외질 일반 타이거 우즈 양복 조던 요것도 뭐 합계로 하면 이것도 한 5달러 돼요 요것도 양복 비닐 비닐 들어갑니까? 스핑크스 15달러 아 왜 이걸 넣은거지? 누가 만든거야 이게? 이 자수가 대체 뭐길래 이 가치를 가지고 있냐 이거야 이게 그냥 모으는건가? 그냥 모을게 있기 때문에 수식가드를 그냥 모아서 그 가격을 형성한건가? NFL 풋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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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L 에요? 1량이 15양복 조던 자 스파셜한 카드가 두개가 이미 나왔어요 여기는 안에는 없겠죠 사실상 스파셜한 카드가 맞춰 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도 뭔가 스파셜한 카드가 아까 나왔네요 RJ 햄튼 다이빙 어? 꽝 세로킹 세로킹 하나가 나왔거든요 지금? 어? 하나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알렉스 모간 마분지는 이거 두께감 때문에 저격해서 살까봐 만져보고 살까봐 스파셜한 카드입니다 가로 양복 조던 이래 양복 조던 양복 조각 있었으면 양복 조던 양복 조각 있었으면 1등이었을텐데 애기 양복 조던 아니죠 왜냐면 크니까 오토그라프 외질 거기다가 온 오토입니다 온 오토 이게 온 오토가 스티커에다가 사인해서 붙이는게 있고 카드에 직접 사인하는게 있어 나랑 외질과 외질선수와 간접 접촉 이 카드를 만졌다는거지 사인하려면 외질선수가 직접 만졌던 카드인거야 이게 아 23달러 23달러 외질 굉장히 스파셜한 카드가 또 나왔어요 이거는 뭐 흔쾌히 비닐에 비닐에 씌워질 수 있겠죠 외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외질 카드 스페셜한 외질 카드 이거 진짜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는 너무 많다 애기 카드도 있고 블랙 카드도 있고 뭐도 있고 biting 미디어 퍼스널리티 존 버시그로스 아까 나왔었던 필드 아키 제이미 드로어 더 킹 이거 왜 자꾸 나오는거야 더 킹 가로킹 세로킹 가로킹 세로킹 특별한 킹 뭔데 이게 대체 이 킹이 뭔데요 나니아 연덱에 나오는 사자인가 알록달록킹은 일단 넣을게요 걔는 아슬란 스카페이스 가로 스카페이스 아까 세로크 스카페이스 바스켓볼 마일즈 브릿지 다섯팩이 남았네요 티비 퍼스널리티 켄 제닝스 제시 랍렉 제시 랍렉 어? 아까 브락 이잖아 박 제시 랍렉 그리고 애기 카드 일반 애기 카드 일반 애기 카드 소프트볼 스티비 위즈 스티비 위즈 뮤지션 라이안 스타식 라이안 스타식 4장 남았습니다 4팩 14살부터 다루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특별하게 왜 그러지 어? 조바라우 세로 이거 아까 5천원 6천원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조바라우 세로 세로바라우 세로바라우 어때요? 아까 가로바라우 카드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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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은 시세가 없어요? 그럼 이거 왜 있어? 그럼 나 이거 왜 쌌어? 이거 5달러라고 했는데?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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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지만 비닐 벗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티 아 가로라서 일반에 파란색 배경이 있는 건 비싸네요 딱히 뭐 있는 게 아닌데 파란색 배경이 가로는 비싼 거 맞아요 아 가로가 더 비싸? 왜 그러지? 다 안 팔려요 일반은 바로우 바로우는 벗어주세요 죄송합니다 희귀하.. 만약에 희귀하다면 그때 다시 또 입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벗어주시는 게 완더 프랑코 완더 프랑코 아 그리고 굉장히 스파셜한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까 나왔던 선수인데요 마일즈 브릿 즈스 브릿 즈스 마일즈 브릿 즈스 데니 아부디자 베이스볼 배스쿠볼 박싱 제이미 문구야 우리 동네에 문구야 있는데 문구야 문구야 몰라요? 무인 문방구 있어요 문구야 벤 시먼스 배스킷볼 배스킷볼인데 일반 복을 입은 배스킷볼 에리카 호세인이 서핑 사실 저는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드디어 배스킷볼 애기.. 애기 외즐 애기 외즐 싸인 외즐 컬러풀 외즐 컬러풀 외즐 쌓인 외즐 외즐 외즐은 외즐끼리 못 가야 될 것 같아 큰 외즐 큰 외즐 작은 외즐 컬러풀 외즐 쌓인 외즐 그러면 애기 외즐 changes 심지어 바이리볼 닉 누쎄나 마크 헨리 스트롱맨 어! 들고 있는 버전! 마크헨이니 들고 있는 버전 자, 두 장 남았습니다 마일즈 칼라풀! 6달러니까 비닐 넣죠 아, 그래요? 이거? 어? 아, 여기 6달러야? 7,000원? 7,000원, 8,000원? 흑백제시 랍렉 7.806천원이네요 아, 그래요? 어, 그럼 이것도 좀 비닐에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자, 비닐 넣어줘야 될 것 같은 자, 새로운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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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로해질 세로해질 쌓인해질 칼라풀해질 작은해질 세로해질 누운해질 그리고 아, 그리고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양복 벗은 조단 양복 벗은 조단 양복 벗은 조단 양복 벗은 조단 드디어 나왔습니다 양복 벗은 조단 이거는 가격 나올 수 있거든요 양복 벗은 조단 양복 조단 양복 벗은 양복 벗은 조단 양복 벗은 조단 양복 벗은 조단 양복 벗은 조단 양복 벗은 ry 지니오 프레에이 지니오 프레에이 버슨.. 버슨조단 5불이에요? 버슨조단 5불? 아 버슨조단 사.. 아 왜 양복을.. 양복이 그렇게 싫은거야? 뭐그러지? 양복 멋있었는데 더 놀라운거 다이가 킹도 있었죠? 다이가 이거 왜있는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이게 카드 수집의 세계다 마지막 한 팩이 남았습니다 아까 이제 이거 스크린레어카드 드래곤볼 요거 나온거는 200 양복 200 양복 200 양복 조단 정도 된다고 합니다 1 2 2 2 3 2 2 벗은 조단이 비닐도 달라고 주라고 벗은 조단을 왜 줍니까 희귀해요? 벗은 조단? 일반 카드는 나 웬만하면 씌우기 싫은데? 벗은 조단 세로 타이가 세로 타이가 크리스탄 꼴레멘 크리스탄 꼴레멘 트랙필드 선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문제가 있는데 크리스탄 고우디 카드 애기 고우디 카드인데 장판바닥에다 인쇄가 됐어요 애기 고우디 카드가 장판바닥에 원래 고우디 카드는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장판바닥에 이게 잘못 인쇄됐냐 느낌이 좀 깍.. 까끌까끌하고 이제 그 우드 느낌이 있거든요 우드 느낌이 재질이감이 넘버잭 버전이다 나무꾼 버전이다 카드가 의도된 겁니다 불량이 아니고 뭐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나무꾼 외질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나무꾼 외질 애기 나무꾼 외질 애기 양복 조던 애기 양복 조던 싸인 양복 조던 유니폼 양복 조던 양복 조각 조.. 양복 조각 양복 조던 나무꾼 애기 양복 조던 여러가지 바레이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블랙 블랙 양복 조던 뭐 여러가지가 있어요 애기 일반 애기 양복 조던 고우디 애기 양복 조던 고우디 나무꾼 양복 조던 일반 나무꾼 양복 조던 뭐 엄청나게 조합이 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모을게 무궁무진해요 지금 그리고 이제 한복 조던 뭐 뭐 뭐 여러가지 여러가지 여러가지가 있겠죠 뭐 양복 조던 뭐 한복 조던 다리우스 갈랜드 일반 수영장 파티 조던 수영장 파티 조던 승리 승리의 조던 뭐 별수호자 조던 뭐 파자마 파티 조던 펄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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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더개 조던 뭐 용 용사냥꾼 조던 하하 시 시어 조던 뭐 여러가지 있을 수 수 있겠죠 뭐 천투자 하낼게 조던 나 조던 아니다 하하 뭐 나 조던 아니다 도 있을 수 있고 절 조던 구 조던 프리스테이지 에디션 뭐 토끼풀 하하 하하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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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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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마법공학 조던? 마법공항 외질? 마법공항 타이거 우즈?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갑자기 합동 일러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어 조던 일러스트가 어딨지? 사랑에 빠진 조던 사랑에 빠진 조던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사자춤 사자춤 조던 대리석 조던 연미복 조던 뭐 많죠 조던이 왜 없지? 아니 카드가 너무 버전이 많아 아주 너무해 아니 다 모으고 싶잖아 아니 이렇게 많이 내면 난 어떡하라고 아니 나 어떡하라는 얘기야 다 모아야 직성이 풀린 사람은 어떡하라는 얘기야 조던 어디 갔지? 조던이 없어졌는데요? 빈센조던 전상 빈센조대 빈센조던 아 여깄다 바로 찾았어 양복 양복 조던 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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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적인 선수죠 진짜 전설적인 선수요 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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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툰사관학교 일러스트의 마지막을 장식할 토끼풀 타이거우즈 또 가로 타이거우즈가 나왔습니다 자 타이거우즈와 외질 그리고 조던이 지금 같이 세트로 많이 묶이고 있는데 타이거우즈 카드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일반 카드라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타이거우즈 타이거우즈 가로우즈 세로우즈 뭐 가로우즈 세로우즈 양복 조던 벗은 조던 뭐 아케이드 조던 아케이드 조던 뭐 자 요거는 이제 스파셜한 카드였죠 스파셜한 카드 싸인 카드 이것도 이제 빛나는 카드 조 카드 블랙 카드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거 조던 카드 스페셜한 카드 스페셜한 카드 모아놓는다 카드들을 애기 카드들도 모아가지고 아 이게 규격이 다르니까 애기 카드들 이거 어떻게 보관하려는 거야 거기다 또 한 번 더 갔어 장판 장판 카드 후원 감사합니다 토끼풀 우즈 가로우즈는 아 1 양복 조던하고 똑같네요 가로우즈는 양복 조던하고 똑같다 자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는 명예의 전당으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세 개는 특별하게 스파셜하기 때문에 사인도 있고 스파셜하기 때문에 스파셜하기 때문에 스파셜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셜하기 스파셜하기 양복조던 이것도 전설을 써내려간 위대한 선수여도 카드의 가치로만 평가는 냉혹한 카드 컬렉터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400원어치의 가치를 가진 양복주던 카드는 50원의 가치를 가진 비닐을 씌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브레이크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온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아까 그 30분째 4절 했던 정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게요. 정리 정리하려면 또 다 꺼내야 돼. 귀찮네. 나중에 카페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드 컬렉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뭐 장터를 열게 되면 카드 장터를 열게 되면 일반 카드 같은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1,400원 주고 조던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조던이 인기가 많을 것 같아서 가격이 많이 한 10배 정도 오를 수도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럼버잭은 비닐 웨시올버 근데 맞는 비닐도 없어. 럼버잭 럼버잭 14,000원입니까? 10달러입니까? 아기 럼버잭 아 사인해질 다음으로 비싸요 이게? 그러면 뭐 50원의 가치를 가진 정확히 말하면 50원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10원도 안 할 겁니다. 10원의 가치를 가진 비닐을 비닐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면 뭐 많이 싸지겠죠. 양복 조던이 입기에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다시 점검하죠. 그럼 오늘 마무리 마무리 마감할게요 마감 오늘 깐 거 마감 인기 있는 카드들은 제가 최대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켓몬은 따로 모으고 여러 가지 카드들은 조금조금씩 있으니까 하나에다가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카드팩 오늘 카드팩 희귀 카드들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희귀 카드들은 따로 제가 모아가지고 따로 관리하고 나머지 일반 카드들은 또 따로 일반 카드로 모아가지고 관리할 예정이에요. 자 오늘 이렇게 한 번 까봤고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보관하고 자 일단 오늘 깐 거 중에 드래곤볼을 볼까요? 드래곤볼 순서대로 가죠. 순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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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처음에 축구 카드 깠거든요. 축구 카드 자 일단 시리얼 코드가 들어있는 찌라시도 사람들이 다 버리기 때문에 이게 제가 포켓몬 카드 중에 인물 카드가 초판 한정으로 좀 비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포켓몬이 인기가 많고 인물은 인기가 없어서 다 그냥 갖다 버렸더니 현재 남아있는 초판 카드 중에 인물 카드가 없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같이 옆에 들어있었던 축구 카드 팩이 들어있더니 찌라시도 사람들이 다 버리니까 이게 또 근데 이게 수집할 그게 있는 게 수집할 그게 있는 게 아래 시리얼이 다 적혀있어요. 다 얘네가 다 달라 시리얼이 다 달라요. 보시면은 시리얼을 공개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시겠지만 하나 정도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모르죠. 이거 가치는 사람들이 정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것도 하나는 저는 팩으로 하나의 팩으로 보관하는 게 맞지 않나 아예 틈새시장을 노려서 다 갖다 버리니까 안들어가네요. 안들어가네요. 어쩔 수 없이 갖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쓰레기들이 너무 많네. 이거는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 좀 아쉽게 그 비닐 비닐에 씌워지지 못해서 탈락하는 카드들이 다시 한번 비닐을 씌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같이 평가를 해보고 우리가 이제 또 카드 컬렉터이기 때문에 이거 뭐 후보 중에 안 나온 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안건을 제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음 맨 처음에 했던 거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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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가 왜이렇게 많냐? 자 8장의 멀린 카드였습니다 8장의 멀린 카드가 나왔는데 이중에 이제 손흥민 선수 카드가 하나 나왔어요 일반 카드이긴 하지만 크롬 카드에요 원래 좀 더 가치가 높아지려면 테두리가 초록색, 금색 여러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손흥민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선수인데 일반 카드인데 이거는 제가 이미 좀 선불 한번 받았었어요 카드 이거 그래딩하는 회사 사장님한테 받았는데 똑같은 카드입니다 똑같은 카드인데 10등급을 받은 카드 상태가 최상 등급을 받은 카드고 이거는 이제 위인님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꺼워요 위인님에게 선물을 드리고 나머지 이제 또 3개의 카드는 그냥 카드에요 이거는 그냥 일반 카드 모아놓는데 모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뜯었는데 상태 안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공장에서 이미 좀 상태 안 좋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루키 카드인데 루키 카드 루키 카드 무코코 이거 굉장히 가치가 좀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축구선수이기도 하고 루키 카드가 이제 선수가 어느 정도 활동을 막 많이 해가지고 성적이 좋아지면은 처음에 나왔던 신인 루키 카드 데뷔 연도 카드가 올라간다고 그래요 성적이 아예 안 박혀있는 루키 카드 2회에 데뷔했던 카드가 그래서 이 루키 카드는 사실은 이제 스포츠 카드 모으시는 분들은 그냥 쟁여놓는 누가 터질지 모르니까 쟁여놨다가 터지면은 가치가 확 올라가서 묵혀놓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루키 카드 4장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저도 잘은 모르지만 특별 카드냐 일반 카드냐 하면 특별 카드 쪽으로 꼭 가는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요렇게 손흥민 카드와 어 다른 이제 루키 카드 4장 요렇게는 특별 카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물 카드로 선물 카드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반 카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했던 카드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또 축구 카드인데 요거는 이제 선수를 가지고 속성이 정해져가지고 공격하고 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서 이제 나왔던 카드가 황금 마운트 카드 요거 황금 마운트 네 제가 알기로는 배민 상품권 3만원권에 똑같은 가치에 해당되는 카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배민 상품권 3만원권에 상응하는 가치를 갖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 정도의 희귀도를 가지고 있어요 배민 상품권 3만원권에 상응하는 희귀도 희귀도를 인정받고 있는 이 카드 한 장에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 이것도 특별히 제가 복원하고 있는 카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여기서 좀 갈리는데 갈리는데 요 리미티드 에디션 요 선수는 모아야 될까요 안 모아야 될까요 리미티드 에디션 한 박스에서 하나 나왔거든요 리미티드 에디션 nota 이거 까지만 특별카드로 보낼까요 리미티드 에디션 아 그래요 첼시 주장 일단 이거 까지 특별카드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윈 대해안을 의중이한테 줄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의중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윈 대해안 비닐 안타깝지 비닐 벗어 줘야겠습니다 비닐 부족하니까 이 중에 이거 메뉴 카드 많으니까 필요하면 말하라고 하고 이 중에서는 폴 포그바도 있고 일반 카드 중에 있는데 이건 뭐 나중에 필요하다면 그때 꺼내서 쓰면 되겠죠 이거는 일반 카드로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깐 카드가 원래 이게 두 개만 하고 가려고 하는데 드라곤볼을 깠죠 제가 드라곤볼 왼쪽에 있는 건 다 새 겁니다 드라곤볼 이렇게 뽑았는데 오늘 이만큼을 개봉을 했어요 이만큼은 개봉했는데 여기서 PR 정도의 희귀도를 가진 블랙마스크드 매지터는 제가 합류시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정도의 희귀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의 희귀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빼도록 하고 일단 레어 단계부터 보자면 일단 등급이 4점 이하는 안타깝게도 슈퍼레어들에도 놓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드래곤레이더도 있고 한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안카만 카만이 반짝거리는 것도 안타깝죠 드래곤볼은 좀 드래곤볼 반짝이는 카만은 좀 희귀할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이것도 일단 하지만 가져가진 않겠습니다 가져가진 않고 하지만 이제 희귀도 면에서는 이미 이 한 박스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두 개가 나왔지만 이 야무치의 기상을 알 수 있는 낭아풍풍권 카드 그리고 이거는 양면 카드라서 뒤에도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하나 이제 특별 관리 카드 쪽으로 좀 가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쓰러진 포즈는 없어요 특별 관리 카드 일반 카드지만 일반의 희귀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드래곤볼에서는 드래곤볼에서는 이제 5점 5점 이상 좌측 상단의 구슬안에 점수가 있죠 수파 레어지만 5점 이상만 데려가겠다 점점 세지거든요 고게타 히로 리바이브드 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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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어 오른쪽에 있는 카드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배민상품권 15,000원권에 해당하는 희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직가들 사이에서는 15,000원을 흔쾌히 낼 수 있을 정도의 희귀도 가치가 있다 희귀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 노아의 방주에 저만의 노아의 방주에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7점 나온 수파 레어가 아니고 수파 프리즘 레아라고 읽어야 되나 SPR 번쩍번쩍하고 흑백도 있죠 훨씬 희귀하겠죠 훨씬 희귀하겠죠 오늘 나온 겁니다 요거는 이게 사실 이제 옛날 팩인데 일본팩 아 영어팩 요것도 한 배민상품권 배민상품권 2만원권에 해당하는 희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합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게 아니고요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고 여기만 여기만 확실히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오늘 제일 잘 나온 거 어 이게 제일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카드팩 뽑을 때 제일 1등 1등이 나왔어요 미라 미라클로스 파이터 수파사이안 3 뭐라고요 뒤에 고게타 고지타 고지타 야 요거 다 황금이죠 이거는 고게타는 어 제가 중학교 때 화장실 청소할 때 고게타를 써서 화장실 청소를 해서 제가 익숙해가지고 고게타라고 했는데 생각해볼까요 고지타 입니다 화장실 청소할 때 고지 고게타로 어 청소하면 굉장히 잘 시켜요 화장실 청소는 고게타로 요거는 거의 1등 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 적혀있는 그 안내문에는 어 요거 뽑아봐도 좋을 것 같다고 근데 이게 나왔어 실제로 이거는 어 대민상품권 5만원권 4장 정도의 가치를 가진 그 정도의 희귀도를 가진 카드라는 거 오늘 뽑은 것 중에는 제일 비싼 카드다 그래서 요거는 거기에 합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노아의 방주에 합류 노아의 방주에 이렇게 합류 그럼 나머지 드라곤볼 카드는 일반 카드 저장소로 일반 카드 저장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파레아도 있지만 여기다가 보관하는 걸로 여기다가 보관하는 걸로 자 요거는 보관하는 걸로 치우고 정신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뽑은 게 올림픽 선수였습니다 올림픽 선수 요거는 선물할 거 아니 선물할 거 요거는 이제 노아의 방주 자 여기서는 뭐 미국 대표팀 올림픽 선수인데 이거를 왜 모으냐고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는 사람 미국 사람들은 많이 있겠죠 여기에 이제 특징은 싸인 카드가 들어있다는 건데 사인 카드가 저는 이제 뭐가 나왔냐면 그냥 스페셜한 카드가 들어있단 말이죠 사쿠라 코쿠마이 오토카드가 나왔어요 미국 가라데 대표 사쿠라 코쿠마이 선수의 오토카드인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스티커가 붙어있죠 싸인에 스티커에다가 사인을 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 카드를 이 코쿠마이 선수가 만지지 않았죠 그쵸? 스티커에다가 사인해서 직원이 붙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터치 카드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직카드 사이에서는 스티커에 하는 게 아니고 카드에 직접 쓰는 거를 더 높게 평가합니다 그 당사자가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래도 그 같은 오토카드라도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저도 들었어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이게 지금 제가 까본 지가 한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스페셜한 카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한 배민상품권 2만원권에 해당되는 희귀도를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거 이거는 칵스 굉장히 금메달이 13개를 딴 미국의 레슬링 어떤 대단한 선수인데 안타깝게도 스페셜 카드라서 사진이 들어가 있지 않고 좀 약간 좋은 생각에 나오는 일러스트가 들어가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히려 가치가 높은 카드라는 점에서 저 같은 이제 좀 약간 초보 컬렉터는 갸우뚱하지만 아무튼 가치가 높다고 하니까 입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수집의 세계는 되게 웃긴 게 이 사인 오토카드도 다 파란 펜으로 사인을 했는데 하나만 검은 펜으로 사인을 했어 만약에 파란 펜이 다 떨어져서 그냥 주머니에 있는 뭐 검은 펜으로 했어 그럼 그게 가치가 더 올라갑니다 근데 검은 펜으로 쭉 하다가 하 다 떨어져서 파란 펜으로 하나를 했다면 그때는 또 파란 펜이 가치가 올라갑니다 아주 되게 신기한 세계에요 그러니까 파란 펜으로 하느냐 검은 펜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풀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이 사쿠라 코쿠마이 선수가 다 이 네임 펜으로 쓰다가 갑자기 다 떨어져서 불어 펜으로 사인을 하면 훨씬 가치가 높아진다 그런 점이 있고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만약에 뭐 이런 굉장히 뭐 좋은 카드가 있다고 쳐요 뭐 이거 뭐 스페셜한 카드 일러스트로 되어 있는 카드 요거를 칵스 선수한테 가서 사인을 받아 만약에 내가 가서 아 해주세요 근데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받았어 만약에 사인을 여기다 그럼 이게 가치가 올라가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더 스페셜하잖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카드잖아 내가 직접 받았으니까 그쵸? 근데 인정을 받지 않는다고 오히려 가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카드가 훼손됐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직접 사인을 했는데 카드가 훼손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의뢰를 해서 해서 여기다가 직접적으로 그 순서를 거쳐서 사인을 받아서 그 행 그러니까 되게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되게 좋은 카드인데 사인이 안 들어갔어 거기다 사인을 해서 완성을 시켜 되게 스페셜한 거 아니야? 그건 또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냥 개인적으로 본인이 소장하려고 만족도 때문에 받는 경우는 있지만 그걸 뭐 더 카드를 뭐 재테크하려고 가치를 높이려고 받는 경우는 없다 정식 사인 그러니까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위에다가 따로 받는 경우도 있고 모르고 아무튼 그렇더라구요 사인판이라는 게 그쵸? 에디션의 개념이라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뭐 한 사인판이 뭐 10개밖에 안 풀렸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사인한 게 나오면 또 이게 좀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칵스 선수의 일러스트인데 이게 한 배민상품권 2만원권에 해당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요것도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도록 하겠고 요게 뭔지 모르겠어요 카림 메덕스 선수 3대3 농구 올림픽 선수인데 이거는 20양조가 아니고 아 20양조 맞네요 네 저널리스트였던 요거는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10양복조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특별 카드 관리 대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배민상품권 1만원권에 해당되는 희기도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좀 카림 메덕스입니다 어 이게 카드가 무슨 카드냐면은 2020년에 나온 탑스 제조사의 올림픽 장르 어 브랜드 이제 카드팩 이름은 팀 USA 거기에 나오는 카림 메덕스 3대3 농구 선수 가로버전이에요 포 프라이드 앤 컨트롤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한개 구독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레이딩 업체명은 자 선물 받은 업체요 이거 막 카드팩 까라고 준 업체요 여기는 이제 음 BRG라는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새로 생긴 신생 업체인 것 같아요 그레이딩을 해주는 데가 우리나라가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외국에다가 이제 의뢰를 했는데 아마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업체인 것 같습니다 BRG 요거는 가치가 어느정도 아 3.99 양복 조던 이면은 5,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5,000원이면은 뭐 3잎 페스츄리 2개에다가 천연사이다 하나 먹고 껌 까지 씹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희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희귀도를 갖고 있고 요거는 제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노아의 방주는 수시로 어 관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왔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올림픽 카드도 여기 여기다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드 아래다가 자 그 다음이 이제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들이 많았던 카드죠 요 굿윈 챔피언스 라는 카드팩인데 여러가지 종류의 카드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가지 진짜 많이 나왔어요 뭐 마이클 브릿지스 요 선수 는 지금 한 만원권 이라고 하는데 만원권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데 요거를 좀 가지고 있을까 요거 외질 선수는 당연히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음 이 블랙 제시 제시 라블랙 은 어 이 선수도 블랙카드 특수한 카드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보관카드는 이제 평생 보관하면서 썩습니다 이제 영원히 빛을 볼 수 없어요 요거 요거 넘버잭 어 굉장히 특수한 카드이기 때문에 보관 보관 뭐 한 배민상품권 15,000원권에 해당되는 가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애기 카드들은 뭐가 희귀한지 몰라가지고 일단 처방아 놓겠습니다 애기 외질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여기 외질 사인 오노토 카드에다 직접 사인을 한 오노토 카드도 노아의 방주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배민상품권 3만원에 해당되는 카드라고 3만원권에 해당되는 카드라고 제가 듣고 있고 음 굿윈 챔피언스 로빈번 유니폼 유니폼 조각인 것 같아요 유니폼 조각 가세요 좀 두껍죠 아무래도 유니폼 넣으려면 요것도 희귀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까도 설명했지만 오른쪽 아래 금박으로 숫자가 있죠 22 슬래시 35 아 83 85 65 아 65 65 라고 되어있죠 65 조각을 냈어요 65 이 카드가 그중에서 32개 이거 보통 이런거는 이제 첫번째 토막이 조금 더 가치를 갖는다고 들었습니다 65 토막 중에 첫번째 토막 1이라고 적혀있는 토막 아니면은 뭐 그 선수가 10번 선수면 10번째 토막 뭐 이런거 좀 그런걸 좀 더 좋아한다고 하는데 요것도 아마 백민상품권 한 3만원권 2만원권 정도의 그정도의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거 스핑크스 고양이인데 자수인데 뜬금없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거다 그래서 희귀하다 희귀한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 이것도 명예의 전당에 올리도록 할텐데 여기까지는 이제 희귀한 카드고 양복조던을 넣냐 안 넣냐 입니다 자 여기서 우즈 우즈 넣습니까 우즈 안 넣 비닐만 싸고 넣지 맙시다 양복조던은 양복조던은 저는 이게 실제 가치는 양복조던 카드는 1양복조던의 가치를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좀 더 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용하는 화폐의 가치로 이제 말하자면 1300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이 양복조던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10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닐을 씌우는 거는 좀 배꼽이 한 배꼽이 한 배꼽이 한 배 정도로 좀 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안 씌우려고 했는데 이젠 이 조던 카드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우리의 특별한 경험이 녹아들어 있는 특별한 양복조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것은 비닐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했던 수많은 얘기들 뭐 파자마파티 파자마파티 조던 뭐 마법공학 조던 뭐 용사냥꾼 조던 뭐 이런 얘기들 나 조던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는 특별히 방주에다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펄스관조던 C5조던 뭐 이렇게 있죠 여기는 또 이제 뭐 또 가치가 있는게 타이거우즈가 좀 있는데 타이거우즈는 그렇게 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어넣지 않도록 하고 외질시리즈가 있어요 외질시리즈 외질시리즈 외질시리즈는 한번 다 모아보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세로외질 가로외질 외질시리즈는 한번 컬렉션으로 제가 애기외질 이버전외질도 있는데 어딨지 이버전외질 따로 챙겼나 아 이렇게 다섯 외질이 있네요 첫째 싸인조.. 싸인외질 아 그쵸 스티지 의사가 있대 불이 나면 아마 먼저 가져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제 몸부터 나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귀중한 카드라는거 두번째 총천연색 외질 둘째입니다 총천연색 외질 셋째 세로외질 세로외질 넷째 넷째 가로외질 가로본능외질 가로본능외질 가로외질 다섯째 막둥이죠 애기외질 애기가로외질 고우디 나뭇꾼외질 나뭇꾼외질 고우디외질 모아야될 외질이 산더미에요 천조각외질 많은 외질들이 있는데 그 외질 다 모아야된다는거 참고로 저는 외질경기를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근데 카드컬렉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괜히 모으고 싶어졌다 외질이 이정도 나왔다는거는 다섯개나 한팩에 다섯개나 나왔다는거는 저보고 조상님이 모으라고 넌 이제부터 외질 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외질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나왔던 외질은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쇼에 관람왔던 전원 관람객 방청객들에게 전원 차를 사줬던 것처럼 제 오늘 카드팩에 나왔던 외질들은 전원 비닐을 한장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제 카드팩 브레이크에 나왔던 외질들은 10원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닐을 씌워서 특별 취급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방청객들에게 전원 자동차를 돌렸던 거랑 똑같죠 그때 방청객들이 자동차가 필요한 사연을 받아가지고 온 방청객들이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차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비닐이 필요한 카드들이 설마 내가 비닐을 받아갈까 했는데 여기 참여한 뇌질들은 다 제가 전원 비닐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갓 자 자 이렇게 가지각색에 아 애기 외질을 거꾸로 넣었네요 어 애기 거꾸로 넣어서 죽일 뻔 큰일났네 큰일날뻔 했네 시껍했네 애기는 이제 보통 신생아의 경우에는 1시간 반 마다 깨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족 구성원들이 잘 챙겨줘야 됩니다 애기는 전용 비닐은 없고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양복조던 숙부 외질가족과 심슨가족과 여기 옆에 사는 이제 그 뭐죠 플랜더스 플랜더스 아저씨 양복조던 이웃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딱 그 가져갈 수 있는 오늘 카드백하는 거는 이제 저 이제 명예전당 요정도 카드가 들어갈 것 같고 그 전에는 이제 뭐 야구 카드 같은 거는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따로 분류를 해서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야구 카드는 루키 카드랑 아니 루키 카드랑 어 싸인 카드인데 요것도 이제 스티커에다가 있죠 스티커에다가 한번 보죠 그리고 뭐 요것도 일반적인 카드에다가 모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요 박스 남는 거 없네 선물상자 같은 거 박스 남는게 컵 평소 글잎 2 3 3시 다 돼라? 여기다 보관할까? 굉장히 스페셜한 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박스가 남는게 없어서 일반 카드는 여기다가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통은 아니구요 일반 카드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한게 있는데 야구 카드도 저번에 깐건데 쓰레기통이 아니고 나중에 언제든지 뭐 보고싶어요 말하세요 그럼 제가 언제든지 꺼내줄게요 그럼 버린거에요? 아니잖아요 제가 갖고 계속 있는거에요 그쵸? 여러분들이 아 뭐 보고싶으면 언제든지 꺼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면을 시켜줄게요 그게 버리는거야? 자 여기 이제 물어봤는데 오늘 그 대표님한테 이게 적혀있으면 더 좋은거래요 똑같은 카드지만 요거는 가치가 있나요? 국대 카드인데 지금도 이제 팔고있는 카드팩이죠 골드 에디션 요거는 비닐을 쌓일 가치가 있나요? 요거는 이제 패기 요겁니다 골든프리미엄 KSS 아니 KCC 골든프리미엄 대원미디어에서 나온 골드국대 시리즈별로 거래되긴 합니다 한데 뭉탱이 국대를 모아야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모여야지 가치가 있다면 비닐을 입을 가치가 아니 그 자격이 없네요 이 국대 카드는 많이 모여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뭐 희귀 카드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 카드 보관함에 일반 카드 보관함에 저도 이제 보관할 수 밖에 없다는 거 수납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드 클라우드에요 카드 클라우드 자 이거는 그럼 요거는 좀 가치가 있나요? 요거는 아 예 이거는 제가 봐서 가차 없이 일반 카드 통에 낼 수 있어요 클라우드에 이거는 싸인 카드 이거는 어 유니폼 조각 이건 유니폼 조각 루키 카드네요 오토랑 저지는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명예의 전당에다가 보관 요거는 위이님에게 선물 요거는 이제 제가 선물 받은 카드인데 손흥민 선수 카드 그냥 이거 일반 크롬이고 추신수 선수 싸인 초회판 24 차 장 한정 오토 카드 제가 설명 듣기로는 다시 설명 드리자면 대민 5만원 상품권 20장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희귀도를 가지고 있는 카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등급을 받아놨기 때문에 이게 등급을 10등급으로 받으면 가격이 더 오른데요 아무래도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아 완벽한 상태의 추신수 싸인 카드로 이제 인정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양복주던 카드로 이제 뭐 제가 뭐 굳이 불가피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천장 제가 폐가 좀 안좋아서 천장이 좀 필요하다는거 최정 선수의 오토 카드 있죠 최정 선수 이거는 이제 9등급 근데 9등급도 상태가 다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빛을 쏴가지고 이렇게 막 보는데 흠결이 그리고 10등급이라고 해서 흠결이 없는건 아니래요 근데 허용부분 이하인 경우만 이제 10등급을 주는거고 아예 없진 않다 그리고 9등급은 좀 더 있다 근데 하지만 육안으로 봤을때는 별 차이 없어요 되게 그냥 새 카드 같아요 나같은 이제 일반사람이 봤을때는 추신수 카드 김광현 카드 뭐 이렇게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외질 시리즈 모으는 것처럼 초록 김광현 크롬 김광현 신색 테두리 김광현 뭐 이렇게 있죠 프레임이 쌍방울 선수 이거는 이제 테레카 야구선수 테레카 카드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 축구선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 카드 10점 어느정도 가치를 갖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네 뭐 그렇다고 한다니까 뭐 그냥 그렇다고 하고 그냥 갖고 있는거지 뭐 아무튼 여기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특별한 로아의 방주에 요것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거죠 이렇게 포켓몬은 너무 많아서 포켓몬은 전용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드래곤볼이 자꾸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걸렸어요 자 아래에다 잠깐 내려놨는데 요것도 이제 일반 카드함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이거 뭐 다시 돌아올일 없으니까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여기 들어가니 이상 방주 아니면 여깁니다 저한테 걸린 이상 방주로 가던가 여기에요 심지어 뭐 이런 반짝거리는 카드라고 하더라도 일단 여기에 보관되다가 나중에 가치를 인정받으면 그때 이제 방주로 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예흠씨 요 그리고 여권 좀 볼 이줘요 이거를 기우와서 다시 카르떼 카드팩 갖다 놔야 돼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카드팩은 나중에 또 까야 되니까 여기다 다 넣어 놓을게요 다시 아 제 팬티.. 팬티 찍었나요? 그냥.. 그냥 침착맨이 있고 팬티 침착맨이 있는데 또 팬티 침착맨으로.. 팬티 침착맨.. 가격이 어떻게 되죠? 아.. 1300원이요? 그럼 1 팬티 침착맨이 1 양복 조선하고 가치가 같다 꼭 볼 수가 있다 팬티 침착맨 nft 나오면은 양복 조선입니까?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팬티 침착맨 제가 사서 제가 갖고 있을게요 아 저 이제 가야죠 갈 준비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제 카드팩 까는 탐이에요 아 드럽게 많네 너무 많이 넣어주셨는데 스타머즈 스타워즈도 있고 다음에 깔게요 그리고 이거 요거 한 카톤이었나? 한 카톤 받아가지고 저 야구선수 KBO카드는 한정없이 깔 수 있어요 날 잡고 보루 보루 스타머즈 이게 이제 카드 컬렉팅의 세계고 딱 요만큼 요거는 이제 따로 드릴거고 하지만 이제 뭐 좀더 냉혹해지자면 포켓몬스터 카드도 일반 카드함을 벗어날 수는 없겠죠 이게 또 가치로 승부해야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냉혹한 세계이기 때문에 참고로 요거는 소영이가 따로 빼줬어요 아빠 카포에라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기 뒤에 채두가 같이 포즈를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영이가 직접 준 카드 이게 제가 이거 카포에라가 많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특별히 10원 상당의 비닐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0원 상당의 비닐을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탑 로더에 탑 로더에 집어들어갔어요 나머지는 안타깝게도 일반 카드 전용 함에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드 보관 자 순순히 들어와 이렇게 한다고 뭐 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들어가야 돼 언제든지 면을 시켜줄 수 있으니까 보고싶은 카드 있으면 말하세요 보고싶은 카드 있으면 말하세요 요건 제가 특별히 모은 카드들이거든요 어 아니네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그냥 없어진 거 같아 내가 반짝거리는 것만 모았는데 카드를 그리고 제가 또 혹시 몰라가지고 이것도 다 모았거든요 퀴즈 퀴즈 카드 포켓몬 가요제 그 반짝거리는 것만 하나 모은 거였는데 그 25주년에는 반짝거리는 것만 나오거든 그게 없어졌네 이 통이 하나가 저 광고만 모으는 사람 있어요? 아 그럼 내가 모으는 광고가 가치가 또 높아질 수가 없는데 자 이제 일반 카드 또 이거 좀 터졌는데 아 섞여버렸네 태환씨가 구해줬어요 일반 카드 통 일반 카드 통 일반 카드 통 플레이 볶음 한 번 이렇게 보자. 올림픽을 따로 빼 높이 맞추기가 어렵네 딱 맞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카드가 상팔자 무카드가 상팔자 드라곤벌 붓기만 자 이렇게 해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아직 평가를 받아야 되는 카드들이 아직 남아있다 지금 이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노아의 방주에 탈 수 있는 카드들과 여기 아직 평가를 안 받은 카드들이 있어요 더블 레어 카드 그냥 V죠 그리고 그냥 레어 카드들 제가 트리플 레어 이상은 제가 또 케이스 그레이딩을 맡겼어요 오늘 그 논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 카드들은 비닐을 다 씌웠는데 베끼는 거는 좀 그렇고 10원 가치가 있는데 베끼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우리와는 함께 할 수 없다 없을 것이다 같이 보자고 이 카드가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 영영 못 봐요 일반 카드 일반 카드함에 들어가서 보관되기 때문에 영영 못 본다는 거 여기 쌍방울 카드 모음집을 주셨어요 여기 뒤에 여기 뒤에 이제 보면 반짝이는 프리미엄 테레카 카드들이 있거든요 양용모 심성모 성형제 최태원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건 다 방주로 가야되요 테레카 99인데 반짝이는 것만 가야되지 않을까요? 다른 것도 못 구하지 뭐 너무 두꺼워요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일반 카드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재평가를 받으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평가 받으면 나올 수 있어요 하이퍼레어 라티오스 라티아스 요거는 어떻게 요걸 좀 평가를 좀 해주세요 라티오스 랍 라티오스 라티아스 8등급을 받았네요 8등급의 상태 카드 상태 아... 껍데기 비용이 20 양... 양복 조던이요 일단 껍데기 자체가 이걸 받으려면 2만원 정도를 내야지 케이스를 해서 등급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한 거는 일단 다 이쪽으로 옮겨 놓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명예... 그 방주? 명예전당 피켓쥬, 피켓쥬 사실 흔해요 이 카드, 피켓쥬 라잇쥬, 25주년 하지만 귀여워서 주셨다고 하니까 보관 그럼 이것도 그러면은 오늘 받은 거거든요? 껍데기가 붙어있죠 아직? 저는 이거 다 벗겨요 다 뜯어버려야 돼요 이게 만약에 싫다? 나같은 알못한테 주면 안 되죠 이게 싫었으면... 기스나고 이래서 이게 싫었으면 나같은 알못한테 주면 안 됐어요 이거 뭐... 파도 따기... 오늘 받아온 것도 살짝 보여드리자면... 그리고 제가 그레이딩 맡긴 것도 꽤 되거든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나중에 같이 한번 보죠 피켓쥬 깔아나온 거... 2달러? 2,800원 가량 한다는 거죠 그니까 배달비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배달비 무료 프로모션을 하거든요? 그 정도의 카드 가치가 있다는 거야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딱 비닐 다 벗겨서 이렇게 딱 이렇게 밀착시켜서 넘길 때 이렇게 서컥서컥서컥 이렇게 넘기는 맛이 좋잖아요 자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김광현 골드카드 여기 저번에 제가 갖고 있었던 방주에 있던 카드 중에... 김광현... 김광현 삼형제가 있는데 사형제가 됐네요 초록... 은색 메탈... 1번 그럼 이제 골드가 들어가는데 뭐가 좋아요? 골드, 초록... 뭐가 좋아요? 초록, 골드, 메탈... 보통은 골드... 골드, 초록인가? 골드, 초록... 크롬 그린 랩... 랩... 풀... 레... 터... 골드 포일 그린이 7.99 아... 그래? 골드가 더 비싼 게구나 아무튼 읽어 김광현 사형제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레이딩을 한 거는 일반 상자에는 안 넣을게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카드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김광현 그냥 카드 7점 아 루키 카드네요 김광현 루키 카드 세인트루이스 레이티드 루키 카드 안 비싸도 막 이렇게 그레이딩 해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대요 이거는 이제 울트라 레어 카푸느즈는 포켓몬 쪽에 넣어야죠 파도타기 피카츄 공중날기 피카츄 이제 트리플 레어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요식리스 시리즈 그냥 요식리스 특별 일러스트 요식리스 이건 슈퍼레어 요식리스 슈퍼레어 요식리스 슈퍼레어 특별 일러스트 요식리스 슈퍼레어 특별 일러스트 요식리스 대만판 요식리스 대만판 VMIX 요식리스 대만판 VMIX 요식리스 이게 50이 양복 조던 정도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50이 양복 조던 가치가 높죠 자 요건 포켓몬 쪽으로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출신수 카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그리고 김광연 상수 유니폼 사실 카드라고 부를 수 있나 싶은데 요것도 요것도 포켓몬 넣고 아까 모았던 아까 모았던 카드들 특수한 카드들 다 이제 무코코랑 이거는 이제 방주에다 넣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일반 카드 근데 일반 카드함이 좀 맛이 약하다 그죠 일반 카드 일반 카드다운 게 없나요? 일반 카드다운 아니 일반 카드 일반 카드다워야지 왜냐하면 제가 이걸 굳이 갖고 오냐면 그러면 방주 방주 넣을 게 없어요 방주 넣을 게 자 일반 카드 통에다가 아 쓰레기가 불닳하거든요 그러면 그는 일인한 카드 이런 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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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기마는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 아, 반짝이는 카드 이거 빨리 구해와야 돼 아, 이거 되게 거슬리는데? 잘 귀중하게 보관할게요 저거 일회용이다 두번 쓰기에는 구멍이 너무 잘 뚫린다 여기다가 이제 일반 통에다 넣어야지 방주, 방주에는 이쁜 거 분내면은, 분내면이 반절이네 분내면은 됐다 자, 일반 박스는 뭐 대충 얼추 끝난 것 같죠? 오늘 뭐, 브레이크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된 것 같고 껍, 껍 뚜껑이 있는데, 아, 여기 있네 네, 내일 먹어야겠다 자, 오늘 방송은 카드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코팅 돼 있어서 아니, 안 버린다니까 카드, 저 다 소중히 생각하는 그, 컬렉터예요 예, 카드 브레이크를 한, 경력이 한 일주일 됐는데 벌써부터 카드를 막 돈으로 알고 막, 그냥 막, 하기에는 아직 제가 보유하고 있는 카드가 별로 안 돼요 그냥 막, 일반 카드들을 막 폐기하고 이제 하는 분들은 주체가, 주체를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이제, 자기 놀 데가 없어서 그 때문에 저거는 제가 계속 일반 카드는 이제 일반 카드 통에다가 계속 모아서 언제든지 또 제가 못 알아본 카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요청이 있으면 안깐 카드들, 뭐 NBA 카드나 야구 카드나 한번 나를 잡아서 테마를 잡아가지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착맨 플러스 채널에다가 테마정에다 올리면은 더 보기 좋잖아요 이게 또 나름 ASMR이 됩니다 카드까기가 자, 오늘 끝나고 저는 또 사무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늦게 방송했는데 늦게까지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오후 5시쯤에 올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